안녕, 친구들! 루나예요!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긴 우리 학교예요! 멋쟁이가 나간다! 농담이야, 나야! 우와!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야!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해! 이 순간을 망치면 안 돼! 루나, 미안해! 내 가방! 왜 비명을 지르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걸 여기에 붙일게! 여길 조금 자르고! 새 가방을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귀여운 가방이에요! 브라이언이에요! 수업에 가야겠어요! 나중에 봐, 브라이언! 어? 안 돼! 잠깐, 루나! 오늘도 돈을 벌어볼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이거 작동하긴 하나? 어? 무슨 소리지? 정말 재밌어! 어? 내 장난감 가게야! 구경해! 어? 여기 놀이방 아닌가? 와우, 저것 좀 봐! 장난감이 정말 많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쇼핑 시작! 이거 사야지! 이것도! 이거면 됐어! 내가 계산해줄게! 너 취향이 고급이구나! 반갑지 않은 소리야! 모두에서 100만불이야! 정말 저렴해! 공이 너무 많아! 음, 가격을 조금 낮춰야겠어! 괜찮아! 이건 어때? 만족해? 오우, 조금 낮네! 그 정도는 살 수 있어! 카드로 결제해도 돼? 뭐? 안 돼! 현금만 받아! 보이지? 표지판이 있어! 문제없어! ATM을 쓰면 돼! 내 번호 보지마! 비밀이야! 잠깐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동전도 필요해!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장난감은 내 거야! 여깄어! 와우, 정말 멋졌어! 어떻게 만든 거야? 이리 와, 알려줄게! 판지만 있으면 돼! 먼저 홈을 스케치해! 그런 다음 잘라내! 다음은 작은 정사각형의 판지가 필요해! 홈을 잘라내! 이렇게! 끝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너무 많이는 안 돼! 그런 다음 홈에 가로질러 붙여! 말하는 동안 ATM 카드를 만들어! 흰색 폼 조각에 색을 칠해! 잘 맞는지 확인해야 돼! 안팎으로 움직여야 돼! 잘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워! 이제 판지를 뒤집어! 작은 사각형의 판지가 하나 더 필요해! 홈 가장자리에 붙일게! 끝까지 계속해! 그리고 제자리에 붙여! 좋아! 이제 큰 카드 조각이 필요해! 튜브로 말아! 끝에 작은 부분을 남겨둬! 그런 다음 그 위에 풀을 칠해! 여기에 풀을 한 줄 바를게! 튜브를 밀봉해! 살짝 누를게! 그런 다음 반지에 꽂아!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더 붙일게! 이제 상자를 만들어야 돼! 한쪽에 큰 반지를 붙일게! 그런 다음 세워! 다음은 뒷면이야! 접착제에 제자리로 고정해! 다음은 반지 조각을 비스듬히 맞춰야 돼! 마지막 면을 추가해! 이제 돈을 말아! 그리고 칸에 넣어! 동전은 튜브에 넣어! 카드를 구멍에 넣으면 돈을 밀어내! 이렇게! 이제 장식하기만 하면 돼! 꽤 멋지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써보고 싶어! 니가 가게 좀 봐! 어? 이건 내가 가질게! 나중에 봐! 뭐? 이봐! 파티야 얘들아! 셀카! 이봐요! 문 열어요! 무슨 소리 들었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여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가신 애들! 시끄러운 음악! 아! 잠 좀 자자고! 뭐야? 누가 할머니 불렀어? 뭐? 할머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이래도 할머니야! 순식간이지? 기분이 좋네! 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거절할 걸 그랬어! 방금 봤어? 이제 어떡하지? 이거 봐! 이걸 쓰면 어떨까? 할머니가 엄청 화났나 보네! 누구 비트박스 되는 사람? 파티 끝났네 얘들아! 가자! 아니! 그래도... 최악이야! 적어도 간식이랑 음료는 남아있네! 그리고 다 내 거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긴 판지 튜브가 필요해요! 완벽한 크기네요! 다음으로 휴대폰! 그 밑에 선을 그어주고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잘라냅니다! 확실히 색도 칠해야겠네요! 이 보라색 예쁘죠? 튜브를 칠할게요! 다 마르면 종이컵 두 개가 필요해요! 구멍을 뚫었어요! 튜브의 양쪽 끝에 달아요! 이렇게요! 준비 완료! 나만의 스피커 시스템! 사용해봅시다! 휴대폰을 슬롯에 넣고 음악을 재생하면 자! 춤추자! 이게 더 좋지? 멋진 파티였어, 그레이스! 준비가 다 된 것 같네! 오! 안녕, 민디! 드디어 왔구나! 너 진짜로 여기 살아? 아, 안녕! 여기 앉아! 편안이 있어! 너 칩 좋아해? 난 진짜 좋아해! 아, 그래! 고마워! 배고팠는데! 헉! 안되네! 방금 내 일하고 와서 음, 안 닿네! 아, 좀 먹어보자고! 답답하네! 좋아! 이번엔! 으악! 내 손톱! 내 아름다운 손톱! 다 너 때문이야! 으악! 자! 우선 진정해! 내가 해결해줄게! 이 컵받침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골판지 조각! 이것 좀 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 글루건이 필요해! 골판지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제를 발라줘! 한쪽만 하면 돼! 됐으면 다른 조각을 붙여!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눌러주고 동그라미를 잘라낸 다른 조각이 있어!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 바로 여기에 붙여주고 이제 정사각형 위에 원형 판지를 붙여! 가운데에 두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 이제 골판지를 원 주위로 감싸줘! 이 스트립으로 제자리에 고정시키면 안전해 보이네! 양쪽 끝에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나무꽃의 일을 끼워넣어줘! 완벽해! 상자에 넣을 수 있겠어! 한쪽 측면에 구멍을 뚫어 고정했어! 회전하는지 확인해보자! 이제 상자는 완성이야! 판지 디스크를 위에 올려놓을 거야! 두 상자 더 만들게! 아직 안 끝났어! 판지를 자르고 접착제를 발라줘! 여기가 베이스가 될 거야!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 휴!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 그런 다음 바닥에 긴 판지를 넣으면 이제 상자를 붙일 수 있어! 상단에 정렬해볼게! 좋아 보이네! 칩 디스탠서 완성! 우와! 근사하지? 음! 난 이거! 안 되는데! 장난해! 아! 내가 보여줄게! 이걸 돌려! 그러면 칩이 컵에 떨어지지! 우와! 정말 멋지다! 그리고 손톱도 그대로야! 음! 내 최애! 나도 먹고 싶어졌어! 난 먹을 자격이 있지! 음! 정말 맛있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음! 멋져! 이 그림 괜찮네! 이제 뭘 하지?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렁! 렁! 가져가! 난 공룡이 좋아! 정말 멋져! 최고의 애완동물이 될 거야! 어쨌든! 뭐하고 있었더라? 아 맞다! 그레이스 좀 봐! 상상력이 진짜 뛰어나다니까! 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흠! 가만히 있자! 아! 그래! 그거야! 근데! 너무 비싸! 그럴 여유는 없어! 어떻게 한담? 잠깐!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을지도! 골판지만 있으면 돼! 다행히도 집에 아주 많지! 이 큰 상자부터 시작하자! 가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줄 거야! 구석까지 내려가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 이제 든든한 글루건을 사용할 차례!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제를 발라! 하지만 난장판을 만들고 싶진 않아! 이제 이렇게 서로 붙여줘! 바로 여기에 구멍을 뚫고! 두 번째 상자는 공룡 머리 모양으로 잘랐어! 이걸 위에 올리고 색칠해줘! 녹색은 공룡에게 완벽한 색이지! 스프레이 페인트를 쓰면 빠를 거야! 아직 할 일이 많아! 머리를 따라 접착제를 발라줘! 이 뾰족한 판지를 붙일 거야! 됐다! 상자 뒤쪽에도 똑같이 해볼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여기가 꼬리 위치야! 이제 마무리 작업! 한번 입어보렴! 어머! 나 공룡이야! 저리 가! 공룡이 쫓아간다! 아유, 무서워! 스파하러 가고 싶은데... 근데 뭐, 어쩌겠어... 그리고 이 액세서리들도 한땐 다이아몬드랑 금팔찌를 차고 다녔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다니... 그래도 여전히 예뻐요! 항상 화려해 보여! 친절하기도 해라! 그럼 엄마는 갔다 올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이 내 기회야! 드디어 엄마 보석함 접수! 우와, 이것 좀 봐! 모델처럼 보일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이 귀걸이 좀 봐! 그리고 이 반지! 우와! 드디어 집에 왔네! 어른이 된 기분이야! 엄마가 벌써 왔어? 이런, 안 되는데! 안녕, 그레이스! 엄마 왔다! 피곤하네! 이제 어떡하지? 엉망진창이야! 나 정말 큰일 나겠어! 어서와! 아, 안되네! 속도를 늦춰보자! 완벽해! 우와! 오, 이거 멋진데! 이게 될 줄은 몰랐네! 어, 엄마! 뀨후! 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네! 잠깐! 이 골판지를 사용하는데! 딱 이게 필요했어! 손을 얹어볼게요! 이 주위를 그려줘요! 손 윤곽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멋질 거예요! 엄마가 감동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끝이에요! 이제 잘나네요! 접착제를 바를 거예요! 우선 손바닥 위부터요! 넉넉하게 발라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엔 나머지 손 모양도 붙일게요! 이제 색칠할 차례예요! 이 오렌지색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말려줘요! 원형 판지로 받침대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완성이에요! 여기에 두면 돼요! 아, 엄마를 잊고 있었어! 하루 종일 이럴 순 없지!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가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깜빡할 뻔했네! 일을 했더니 배가 고파! 간식이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냥! 어차피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휴, 피곤하네!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안녕, 엄마! 아니, 이게 다 뭐야? 내 목걸이를 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정해요, 엄마! 다 방법이 있어요! 아, 저건 뭐지? 액세서리용인가? 좋은 생각인데? 반지를 여기에 끼워야지! 아주 좋아! 모든 걸 깔끔히 정리할 수 있어! 이걸 만들다니 대단하구나! 너 재능 있어!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편리하죠? 넌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어? 어떻게든 이렇게 됐지? 정말 이상하네! 고마워요, 엄마! 음, 초콜릿 좋아! 정말 맛있어! 음! 고마워, 얘야! 안아주렴! 너무 지루해! 지금 중요한 수업이야! 써니? 어? 네, 그래요! 아, 매일 일해! 아, 다른 일이지? 어? 맞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좋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있잖아! 이거 좀 창피해! 집중 좀 하자! 너무 불공평해! 어? 엄마? 뭐야? 이것 좀 봐! 하나만 사줘! 제발! 어, 그래! 알겠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건 네 거야! 어? 고마워, 엄마! 어? 이게 뭐야? 스노우볼이잖아! 이걸로 뭘 하란 거야? 어? 맘에 안 들어? 난 이게 갖고 싶었어! 엄마가 왜 그렇지? 거기 안 해! 좀 더 설득하면 될 거야! 모든 건 끈기야! 섬유주를 좀 더 먹어야겠어! 어? 뭘 도와줄까? 엄만 이게 필요하고? 난 이게 필요해! 장난해! 좋아!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우와! 이 장난감 가게 멋지다! 어? 프로인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걸 찾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파는 거 맞죠? 당연하죠! 바로 저기에 있어요! 진짜? 와! 그리고 세일 중이야! 오늘 운이 좋네! 잠깐! 이럴 수가! 뭐가 문제야? 안 돼! 장난감이! 물건이 다 팔렸네요! 한 눈 팔면 못 가지죠! 다음엔 잘해봐요!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이게 필요해! 뭔가를 생각해야겠어! 음, 저 판지를 쓸 수 있을지도 뭐래야 할지 알겠다! 판지 조각을 이렇게 붙일 거야! 상자를 만들어줘! 사탕은 이 구멍에서 굴러나올 거야! 이제 이쪽에 나무 막대를 추가해줘! 판지층을 잘라 같이 붙이는 거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보자! 그리고 막대 양쪽으로 고무줄을 둘 거야! 그럼 상자에 넣어! 이게 구멍 있는 부분에 놓이겠지? 세로 막대 위로 고무줄을 당길게! 이제 다른 쪽! 이제 사탕 먹을 시간이야! 판지를 밀면 사탕이 구멍으로 떨어져! 다음, 윗부분을 해야 해! 경사지게 해줘! 이제 전면 패널을 놓을 수 있어! 상자 위로 유리큐브를 놓아줘! 뚜껑을 잘 덮고 사탕으로 채워! 써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얼굴을 더해줘야지! 재미있게 하고 싶어! 된다! 써니, 어떤 것 같아? 우와! 껌볼 기계네! 코를 누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아, 마음에 들어! 응, 더 먹고 싶어! 내 것도 좀 남겨줘! 아, 그건 약속 못하겠다! 아, 엄마? 또 뭐야? 이것 봐! 이게 갖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어쩌겠어! 결제가 연쇄되었네요! 잠시만! 돈이 있을 텐데! 아, 끈도 받나요? 미안해요! 이게 다예요! 안돼! 됐어! 여기서 나가! 끈도 받냐고? 모욕적이네! 새로 살 곳을 찾아야겠네! 이걸 파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난 내 일이 좋아! 내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이 장식은 기억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지? 집을 판다고? 어떡하지? 물이 쫓겨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 휴! 좋아! 다음은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걸 봤어? 아, 이사해야 해? 추억이다!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이 상자만 있으면 돼! 이건 여기다 놓고 글루건도 필요해! 상자 윗부분을 접착제로 덮을게! 그럼 두 번째 상자를 붙여 옆으로 눕혀줘! 위에 상자를 더 쌓아! 이제 이 판지 튜브가 필요해! 상자 옆을 따라 접착제를 바를게! 이거면 됐어! 튜브를 상자에 눌러줘! 흠, 뭐가 빠졌는데? 알겠다! 이게 지붕이 될 거야! 딱 맞아! 이제 잘 꾸며야 해! 작은 디테일들이 차이를 만들지! 이제 지붕에 타일을 붙여! 탄지로 이 레몬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작은 폼폼을 붙여줘! 재미있어 보이지? 컬러풀했으면 좋겠어! 이게 마무리야! 나만의 레몬에이드 판매대야! 잊어버릴 뻔했다! 레몬에이드가 필요해! 다 됐다! 너무 좋은데? 게시해 볼까? 사업 시작했어! 손님만 있으면 돼! 휴, 너무 덥다! 안녕! 한 잔 줄래? 딱 필요하던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와! 나 레몬에이드 좋아하는데? 가자! 두 개 주세요! 어서! 돈 가져가! 비켜! 나도 줘! 나도 나도! 우와! 나 부자다! 엄마 이거 좀 봐! 나 사업가야! 은행 강도는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레몬에이드 판매대를 열었어! 아, 자랑스럽구나! 멋져! 잠깐! 아, 손님들이 와있네! 많이 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다음은 누구죠? 좋아, 얘들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흠... 저요! 저요! 써니는 어떠니? 좋아! 날 불러주길 바랬어! 오, 너무 높아! 여기 분필 해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음, 잘되고 있어! 좋아! 끝났어요! 그게 뭐야? 아, 선생님! 농담하니? 아니, 농담이어야 해! 다른 설명은 없어! 그래서 어때요? 아, 어디 보자! 이게 흥미롭잖아! 이건 모르겠다! 답이 4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건? 그거요? 5잖아요! 응, 그것도 모르겠네! 어떻게 고치지? 알겠다! 우선 긴 판지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숫자를 그려! 이렇세! 그런 다음 잘라내! 이 비즈로 꾸며줘! 이러면 화려하고 컬러풀해져! 딱 필요하던 거야! 숫자 스탠실 같은 거야! 와, 꽤 깔끔한데? 좋은 생각이네! 자, 해봐! 보드에 댈게! 그럼 스탠실로 숫자를 그릴 거야! 훨씬 쉬워! 짐작에 할걸!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잘 됐어요! 잘했어, 써니! A뿌받을 자격이 있네! 정말 자랑스러워! 아, 진짜로요? 와! 여보세요?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찾는데요! 아, 걱정하지마! 금방 온대! 오, 오셨네요! 이 공간을 완벽하게 꾸며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빈 캔버스 같군요! 제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네, 완벽해요! 오, 싫어! 이런 스타일은 별로야! 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다른 디자인도 보여드리죠! 파란색은 축 처져서 싫어! 어, 그럼 좀 상큼하게 가볼까요? 아, 뭐 괜찮네요! 네, 이걸로 할게요! 걱정하지마! 괜찮을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이 정도예요! 이런 돈은 절대 없는데! 아님... 절대 안되지! 잘가요! 예술이 동네 개이름인줄! 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 거야! 가자! 우리 예산에는 이 정도가 딱이야! 뭐 그렇겠지! 물건이 엄청 많네! 나만 믿어! 세련된 안목만 있으면 돼! 저 조각이나 조명이나... 아, 저기 있다! 딱 내가 찾던 거군! 돈은 네가 내! 참나, 알았어! 저기요! 여기 계산할게요! 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저 물건 값으로 이건 어림도 없어! 아, 돈이 더 필요하대! 아, 알았어! 남은 현금은 이게 다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니퍼, 이게 뭐야? 선반을 통째로 산 거야? 하! 그런 거 같네요! 이것도 잊지 말고 가져가요! 아, 맞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니퍼! 아까 산 매트리스 가져왔어! 잘했어! 이제 풀어보자! 어, 맞다! 우와, 좋은데? 여기에 담요를 좀 깔아볼게! 노란 담요가 있어! 됐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네! 아직 안 끝났어!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글루건이 필요하지! 매트리스 바닥에 접착제로 이렇게 선을 그려줄 거야! 모퉁이에 이렇게! 여기에 담요를 붙이면 고정이 잘 되겠지! 어때? 엄청 편해 보이지? 우와, 그러네! 인정해야겠어! 이제 내 차례다! 민디, 잠깐만 비켜봐! 선반을 좀 옮겨야 하거든! 준비됐지? 옆에도 하나가 더! 다른 쪽에도 하나 더! 어후! 잠깐 균형을 잃었어! 맞다! 뚜껑까지! 음, 바닥인가? 으우! 내가 좋아하는 걸 잔뜩 둘래! 들어가 볼까? 여기 내 쿠션도 잔뜩 가져왔어! 플라밍고도 깜빡할 순 없지! 진짜 멋지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여기 둬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식물도 잊지 말자구! 푹신푹신한 녀석들로만 골라왔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완성되었군! 멋지다! 내 빈티지 LP를 어디 한번 꺼내볼까? 하, 여기엔 공간이 없네! 여기도... 아, 민디가 벌써 다 차지했잖아! 이렇게 혼자 독차질을 하면 어떡해! 흠, 어떡하면 좋지? 공간은 더 있지만 선반이 모자라는 걸! 옛날 방에 뭐가 있나 확인해 볼까?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 비디오 테이프가 쌓여 있잖아! 아하, 알았다! 음, 그럼 당장 도전해보자! 얘들아, 가자! 너희는 고물이 되었지만 유용하게 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와우, 내려놓자! 음, 여기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야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리고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또 바르고... 이제 붙여줄 거야! 하나 더 붙여볼까? 이렇게 테이프랑 접착제로 구조물을 만드는 거야! 옛날에는 정말 이런 걸로 영화를 봤다니 믿기 어렵네! 휴, 드디어 선반이 완성됐네! 나도 내 물건을 놓을 수 있겠어! 미러블도 있고, LP판도 있고, 완벽해! 체스판도 여기에 놓을 수 있겠어! 방을 밝혀줄 내 조명까지! 예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했군! 드디어 내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았어! 근데 그래도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포스터를 붙여야겠어! 하나 붙이고, 또 붙이고, 하나 더! 하늘 속을 나는 박쥐라! 딱 내 스타일이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참 잘 꾸몄어! 완전 마음에 들어! 이제 좀 자야겠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 굿모닝! 내가 자는 동안 이걸 다 한 거야? 우와, 진짜 진짜 멋지다! 이제 차 나 한 잔 하자! 일어났어? 내가 차 한 잔 가져왔어! 응? 으악! 안 돼! 이런! 새 러그에 차올룩이 생겼잖아! 조심 좀 하지! 미안해! 놀라게 해주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나한테 해결할 방법이 다 있어! 아! 테이프가! 여기 있었군! 테이프를 러그에 이렇게 붙여줄 거야! 다양한 각도의 길이로 계속 붙여야지! 이제 이것까지 붙여주면 다 된 거야! 다음으로는 스프레이 물감 차례야! 다양한 색감을 써서 러그 안을 채워주면 돼! 주황색에 초록색! 이제는 보라색까지!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네! 완성! 마지막 한 가지 다 채웠어! 다 말랐으니까 테이프를 떼볼게! 이제 가려져 있던 무늬가 잘 보이지? 와! 엄청 멋지게 변신했네! 내가 새로 만든 러그 마음에 들어? 한번 써봐! 응! 꼭 밟아봐야겠어! 너 진짜 똑똑하다! 나도 가끔 나한테 놀란다니까! 네 말이 맞아! 심심하다! 야! 젠! 젠! 이 코드가 잘 안 잡히네! 민디 왜 자꾸 불러! 그만해! 나 바쁘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더 방해해봐야겠다! 그래도 계속 연주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가까이! 민디 그만해! 저리 치우라고! 우와! 날아간다!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 준비됐지? 한번 해보자! 먼저 천장에 이 고리를 연결해줘야 해! 그리고 고리의 슬랭키를 걸어줘야지! 됐다! 그리고 옆에도 또 하나 걸어주는 거야! 우와! 색깔도 예쁘고 통통 튀네! 아, 젠! 뭐? 내가 이것도 못할까 봐? 이거 너나 가져! 아, 그래! 좋은 생각이 하나 더 떠올랐어! 이걸 벽에 걸면 어떻게 될까? 우와! 멋있는데! 나머지 팝핏도 다 가져와야지! 빈 공간을 팝핏으로 채우는 거야! 팝핏과 팝핏을 서로 붙여주면 돼! 나머지도 가져와서 붙여야겠다! 벽 모퉁이라고 가만히 놔둘 필요는 없지! 하나만 더 붙이면 대칭이 될 거야! 완성! 우와! 완전 마음에 든다! 언제든지 팝핏을 갖고 놀 수 있겠어! 팝팝팝팝! 우와! 민디! 여기 엄청 멋지게 꾸몄다! 재밌다! 나도 갖고 놀고 싶어! 아, 알았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잘 나올 것 같아! 안녕! 이 팝핏 뼉 내가 만들었어! 완벽하군! 민디! 내가 찍은 사진 확인해봐!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대박!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거 나한테 꼭 보내줘! 아, 드디어 이 공간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아, 제니 대체 뭘 가져오는 거지? 의자 굴러간다! 조심해! 휴, 됐다! 여기 딱 놓고 싶었어! 짜잔! 이 의자 내가 만든 거야! 우와! 느낌도 좋고 예쁘다! 어떻게 만든 거야? 일단 달걀 상자가 잔뜩 필요해! 그리고 상자를 하나씩 쌓아줘야 해! 크기가 딱 맞으니까 쌓아주기도 쉬워! 원하는 만큼의 높이가 되면 이걸 옆으로 눕혀줄 거야! 다음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상자를 아코디언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하거든! 끝에 두 상자를 만나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쿠션으로 위에 폼을 올려주면 돼! 노란색 담요로 의자를 덮어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거대한 보라색 고무질로 담요를 고정해줄 거야! 완성! 나만의 쿠션 의자를 만들었어! 의자뿐만이 아니라 방도 모두 완성됐다고! 우리가 이 공간을 직접 꾸몄다니! 그러니까 귀엽고 아늑한 침대에 파피 모퉁이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멋져! 나도 그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그치만 네가 포스터로 꾸민 벽이랑 침대 윗부분도 정말 멋져! 아, 힘들긴 했지만 보람이 있네! 하이파이브! 빨리 맞춰봐! 핑크색일까? 초록색일까? 그럼 이제 확인해볼까? 아, 분홍색이다! 멋져! 이 근사한 색깔 좀 봐! 신난다, 신난! 어? 이게 뭐야? 으, 잠 좀 자자! 기분 좋았는데, 승질나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문어 인형 던진 거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 싸움이다! 어서, 덤벼봐! 나도 무기가 필요해! 히앗! 그깟 두 표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잘만 싸우고 있구만! 받아라! 받아라! 다 덤벼! 저 흐물흐물한 걸로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지? 잠깐, 이건 어때? 베개 싸움으로 바꾸지 않을래? 내 수박 쿠션에 당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시작이다! 숨 쉬어 죽겠네! 힘들다! 히! 안돼! 지금 나 진 거야? 그래, 졌다! 내가 이길 거라고 했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잠깐, 뭐 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이 슬라임 말이야! 히! 받아라! 슬라임 폭탄! 이런! 빗겨나갔네! 어? 어머! 나한테 슬라임을 던진 거야? 벽에 이게 뭐야? 어떡해! 이거 떨어지기는 하려나? 응! 아마도? 어? 아닌가? 이게 뭐야? 벽지가 떨어져 버렸잖아! 테이프로 붙이면 되려나? 아니면 풀? 으흑!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 티도 나고 지저분해 보여! 잠깐! 이 부표! 무지개 색깔 부표 등장! 여기에 LED 조명을 국수 안에 넣어줘야지! 튜브를 반으로 잘랐으니 길이도 잘 맞을 거야! 이제 무지개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구름까지 더해주면 더 예쁘겠지? 아휴!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세상에나! 어?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있네! 너희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어머어머! 벽에 저 예쁜 무지개는 뭐야? 정말 똑똑하기도 하지! 이 책 꽤 재밌잖아! 다음 쪽도 볼까? 우리 꽤 멋지지? 돼지야! 너도 트럭으로 들어가자! 어? 장난감 갖고 노는 것 좀 봐! 너무 귀엽다! 빵빵! 지나갑니다! 아기랑 토끼입니다! 부릉부릉! 아야! 아야! 으아악! 세상에! 왜 그러니? 응?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세상에! 좀 낫니? 불쌍한 우리 딸! 무릎이 정말 아프겠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잠깐!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 여기 있어봐! 엄마한테 계획이 다 있어! 네! 오늘 배달 될까요?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러그 주문하셨죠? 여기에 깔아드릴게요! 와! 재밌겠다! 부릉부릉! 가자! 어!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것 봐! 귀엽긴! 어? 사모님? 정신이 딴 데 팔리신 것 같은데 이 러그 값은 안 주시는 거예요?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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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여기요! 이 정도면 되죠! 뭐라고요? 이 러그 값이 100달러예요! 그래요? 하하하! 이번만 봐줄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아기가 정말 슬퍼 보이는데! 잠깐만!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자! 이 국수 모양 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시작해볼까? 칼을 사용해서 세로로 부표를 이렇게 잘라주자! 최대한 직선 모양으로 잘라줘야 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을 쪼개야지! 그리고 부표의 가운데를 이렇게 같이 잘라주면 됐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잘라줘야지! 그러면 부표 하나에서 같은 크기의 조각이 잔뜩 만들어질 거야! 꽤 근사해 보이는데 줄을 세워보자! 줄을 약간 비틀어서 오돌토돌한 모양이 되게 해야지! 끝났다! 딸! 엄마가 이런 걸 만들었어! 네 맘에 쏙 들 것 같은데! 응? 뭘 만들어줬다고? 우와! 예쁘다! 곰돌아 토끼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엄마가 역시 최고야! 곰돌아! 이제 노래를 불러봐! 나무는 노래를 하지 않는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세상에! 엄청나게 늦잠을 잤잖아! 늦겠다! 늦겠어! 빨리 빨리! 다 비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냥 집어서 가자고! 그냥 옷장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쑤셔놓고... 이제 화장해! 머리까지! 그냥 풀어야겠다! 파우더만 조금! 아! 이제 다 됐네! 액세서리만 하면 돼! 준비만 된 게 아니라 꽤 예뻐 보이는데? 잠깐! 맨발이잖아! 이렇게는 안되는데? 서랍이 왜 이렇게 엉망인거지? 아! 주황색 양말로 깔맞춤을 해야겠다! 그래! 잘 어울리겠어! 이제 다른 한쪽만 찾으면 돼! 음... 이건 아니고... 이건 빨강, 파랑, 노랑, 또 파랑... 으! 어디 있는 거지? 주황색 양말라 어디 있는 거니?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짝 없는 양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뭐야? 남은 양말이 겨우 이거라고? 으... 그냥 아무거나 신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흐... 이러고 나가도 되나? 후... 얘는 맨날 늦어서 기다리게 만든다니까! 왜 그렇게 늦은 거야? 문제가 좀 있어서... 내 양말이... 양말이 뭐가 어쨌다고? 아... 알았다!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안으로 들어가자! 펠트를 길게 한 줄 잘라줘! 그리고 언제나 유용한 글루건이 필요하지! 끈끝에 글루건을 살짝 바르고 가운데에도 발라줘야 해! 세 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노란 펠트지를 올리고 글루건을 또 발라줘야 해! 두 줄 정도면 될 거야! 이번에는 초록색! 계속해서 펠트지 색을 바꿔서 붙이고 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짜잔! 멋지지? 이제 양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우와! 역시 네가 최고야! 신어봐야지! 메디슨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친구야! 가자! 자! 나한테 계속해서 전화해줘야 해! 그리고 이 화분에 자주자주 물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자, 바다! 물 잘 주고 죽이면 안 된다! 오케이!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한다! 안녕! 이런! 나보고 화분 관리를 하라니! 흠! 너도 나랑 같이 있기 싫지? 그래도 가자! 이 화분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됐다! 아! 이제 기타 소리 걱정 없이 마음껏 연주해야겠다! 엄마가 없는 동안 최고의 시간을 보낼 거야! 우후! 가자! 락앤롤! 게임 좀 해볼까? 이제 잠자는 것도 재밌네! 아침 운동을 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상쾌하다니까! 좋았어! 이제 학교에 가볼까? 숙제를 바로 해야겠어!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지? 공룡을 치우고... 아!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솔직히 이제 이 게임 재미없다! 으! 됐다 됐어! 그만해야겠어! 뭔가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오늘이 며칠이지? 엄마가 오는 날이잖아! 아! 여기 내가 깜빡한 게 있었네! 죽어버린 것 같은데... 어쩜 좋지? 음...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으... 물도 전혀 없잖아! 최악이야! 물 대신 음료수를 줘볼까? 그래도 되나? 흠... 아니야! 그런다고 절대 나아질 리가 없지! 어! 잠깐! 물 뿌리게잖아! 이걸 써볼까? 화분아! 빨리 물 좀 마시고 일어나줘! 되나? 음... 도움이 안 되네! 아! 잠깐만!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화분을 거꾸로 두고... 이런 유리컵에 흰색 물감을 넣고 오렌지색 물감도 넣고 파란색, 분홍색까지 다 채워줄 거야! 마지막에는 노란색까지! 그 다음에 이걸 화분 위에다가 붓는 거지! 아주 조심해야 해! 우와! 분홍색 물감이 잘 나오고 있어! 다음에는 파랑에 초록까지! 됐다! 화분에 물감이 골고루 묻었네! 이제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된다! 다음은 부표 차례야! 칼로 부표를 잘 잘라주자! 이렇게 세로로 부표를 잘라준 다음에 잘라낸 건 빼줄 거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식물처럼 보이는 것 같아! 모양은 잡혔고, 색칠을 좀 해볼까? 이 초록색 물감을 바르니까 더 생생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드는걸? 오, 우와! 정말 멋지다! 이제 노란색 점을 좀 찍어볼까?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시도 꽂아야지! 바로 노란색 점 위에 가시를 꽂아주는 거야! 완벽해! 이제 이걸 화분에 꽂아줘야지! 엄마! 드디어 왔구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나도 보고 싶었어! 그리고 화분에 물도 잘 줬고... 와, 정말 멋지구나! 그런데... 너한테 선의장을 맡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멋지네? 내가 식물을 얼마나 잘 가꾸는데... 당연하지! 그래? 엄마가 넣어주려고 선물 사왔지? 아, 또 식물이야? 고마워! 자, 우리 딸! 여기 네 학용품이야!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잘하고! 응! 나 오늘... 어! 가방이 망가졌어! 물건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딸! 좋아! 걱정 마! 내가 고칠게! 어디 보자!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자, 해결책을 만들어보자고! 짜잔! 너만을 위한 새 가방이야! 우와, 진짜 멋지다! 좋아, 나 학교 갈게! 집에 오면 봐요! 자, 아가씨! 오늘 학교에 어떤 거 갖고 갈래요? 그거 말고! 너무 따분하고 유행조치 났어! 음, 이 작은 보라색은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이거? 응! 오늘 그거 쓰고 싶어! 훌륭한 선택이에요, 엠마 아가씨! 자, 분명 좋은 하루를 보낼 거예요! 휴, 끝나서 다행이다! 좋아, 보다시피 내게 이 인형의 집이 있어! 보이겠지만 소파가 없어! 너네가 하나 만들어야 해! 하나 만들어?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여기 소파가 있어! 치수를 재야겠다! 어디로 간 거야? 이상하네! 난 그냥 종이접기로 소파 만들 거야!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반으로 접을 거야! 그런 다음 펼쳐서 다른 끝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제 중간선에서 모서리를 접어! 그리고 다시 펼쳐서 또 해! 이제 이걸 가운데로 가져올 거야! 주름을 잘 잡아야 해! 그런 다음 반대편에도 같은 단계를 또 해줄 거야!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어! 이제 반대편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가운데로 더 접어! 양쪽으로 또 하고 접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좋아! 이제 약간 펼쳐봐! 근데 다른 모서리를 가운데로 접어야 해! 그리고 새로운 중심선으로 더 많이 펴고 접어! 그리고 이제 다시 접어 올려! 뒤집어서 반대편도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완성이 되어가! 좋아! 펼쳐서 또 다시 접어! 직사각형이 되어야 해! 이제 양끝을 안으로 접어서 상자같이 만들 수 있어! 다른 쪽도 해야지! 좋았어! 하나 더 만들 거야! 이 상자를 같이 놓을게! 좋아! 이건 끝났어! 이제 이 작은 종이 차례야! 누르지 말고 반으로 접어! 그런 다음 끝을 밀어넣어줘! 다른 것도 소파팔이야! 그거 알아? 쿠션도 좀 필요해! 짜잔! 너무 귀엽다! 여기 제 소파예요! 마법사 아저씨! 아주 잘했어! 모든 길이를 제대로 재야지! 아, 좋아!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 아직도 안 오다니 놀라운데? 오! 잠든 거네? 뭐, 난 내 결과에 만족해! 내 작은 소파를 바로 여기 인형집에 둬야지! 다음 챌린지! 이걸 만들었음 한다! 좋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이부터 시작해야지! 흠... 이 종이배와 씨름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궁금하네? 근데... 이런! 진짜 배 탔으면 좋겠다! 바람 물결을 타고 머리에 햇살과 바람이 불고 흐...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워! 여름 내내 배에서 보낼 수 있다면 흠... 또 상상에 빠진 것 같네? 하... 그래도 뒤쳐질 텐데? 주위를 끌어야겠다! 어? 뭐? 우리 종이접기 배 만들기로 했잖아! 어? 맞아! 알겠어! 시작할게! 긴 테두리를 반으로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래, 좋네! 시작이 좋아! 그리고 이제 돌려서 반대쪽도 접을게! 잘 접혔는지 봐야 해! 좋아! 다시 펼쳐서 모서리 아래로 접어! 종이비행기 만드는 거랑 비슷해! 근데 당연히 비행기는 될 수 없지! 배가 되어야 해! 이 가장자리 접어! 이제 배 모양이 된 것 같아! 배가 아니라면 선장 모자겠지? 좋아! 이제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 펼쳐서 다시 아래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납작해지게 이 가장자리를 밑에 집어넣어! 다시 모서리 위로 접어! 봐! 멋진 삼각형이 됐어! 하지만 아직 배는 아니야! 여길 뒤집어야 해!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와! 봐! 당겼더니 배가 됐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마음에 들어! 이제 작은 배가 두 척이네! 우리 잘했다! 둘 다 잘했어! 이번 챌린지 통과야! 야! 잠깐만! 따라와봐! 같이 해보자! 야! 너네 어디 가는 거야? 좋아! 욕조가 꽉 찼어! 주랑할 준비됐어! 이야! 봐! 뜬다! 너무 귀여워! 오! 다 접고 있어! 그냥 종인데 뭐! 매니큐어 손질 꼭 해야겠다! 오! 준비됐어? 좋아! 다음 챌린지야! 손톱! 알겠어! 매니큐어 키트를 꺼내야겠다!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 생각엔 이 파란 거! 내 옷이랑 잘 어울릴 거야! 좋아! 이걸 붙일 차례야! 좋아! 이것 봐! 챌린지 완성이야! 뭐? 아, 아니야! 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와! 너 손톱 완전 웃기다! 난 또 종이접기 할 거야! 이쪽 모서리를 잡고 반대쪽 가장자리까지 반쯤 접을 거야! 그런 다음 위에 삼각형이 있게 다른 모서리를 가져와! 이 모퉁이도! 다른 삼각형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도! 좋아! 이제 이거 위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가로질러 접어줘! 이제 완전한 삼각형이 생겼어! 좋아! 응! 다시 열고! 그런 다음 모서리를 아래로 접어! 이제 이것도 아래로 넘길 거야!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을 위로 올려! 이 프로젝트에는 접는 게 많아! 종이는 두꺼워지지만 주름이 잘 나오게 할 거야! 이게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걸 열어서 모서리에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다야! 봐! 손가락을 바로 넣을 수 있어! 짜잔! 이 손톱 좀 봐! 소름끼치네! 잘했어! 내 손톱은 왜 별로지? 콩! 너 얼굴 봤어? 뭐래? 정말 너무해! 다음 챌린지는 뭘 것 같아? 하기야! 이게 다음 챌린지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나 이어폰 있어! 그냥 귀에 꽂아야겠다! 이러면 될 거야! 이 플레이리스트 틀 차례야! 아! 느껴진다! 이거 확실히 내 취향이야! 접을 시간! 일반 모서리에서 모서리 접기부터 할래! 그리고 나머지 모서리도 하고! 다음은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접기야! 쫙 접어서 다시 펼쳐! 그리고 반대쪽 가장자리도 똑같이 해줘! 좋아! 다시 열어서 좀 더 까다로운 걸 해야겠다!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접힌 부분을 사용할 거야! 이제 이 작은 모서리를 새로운 가운데로 접어! 좋아! 그리고 다른 쪽 가장자리도! 그런 다음 이 작은 모퉁이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 전체를 뒤집어서 똑같은 모서리 접기를 해줘! 좋아! 다시 앞으로 갔다가 살짝 열어봐! 또 다른 까다로운 접기인데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 좋아! 이 가장자리 접기 더해줘! 이제 아주 작지! 계속 접어 그래도! 다음은 당연히 뒤집어서 반복하는 거지! 난 이 다음 단계가 좋아! 재미있어! 이 다리 같은 부분을 이제 위로 접어! 그런 다음 이 끝을 내려! 이제 완성되고 있어! 가위 사용해서 가운데까지 잘라줘야 해! 이 날개가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나머지 것도! 잘려진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 하나, 둘, 세 번 접어! 좋아! 봐! 내 작은 종이학 완성! 너무 귀여워! 봐! 작은 학춘도 출 수 있어! 어, 그래? 어, 또 빠졌네! 야! 너 뭐해? 어! 플레이리스트 듣고 있어! 들어봐! 어, 와! 알겠다! 이 플레이리스트 죽이네! 나도 접어야겠다! 오! 춤춰! 작은 학아! 좋아! 내 학도 완성! 춤출 준비됐어! 추는 것 좀 봐! 불태우고 있네! 아, 거기 무슨 일이야? 이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오, 나도 춤추고 싶네! 이제 좀 지루해! 오, 마법사 양반 또 왔네! 뭘 갖고 왔나 볼까? 다음 젤린지는 꽃이야! 시작해! 좋아! 이거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야! 응, 너가 나 좀 도와줘! 고마워! 자, 여기 사인해 주세요! 좋아요! 자, 여기 장미요! 좋은 하루 보내요! 마법사 아저씨! 장미 만들었어요! 뭐?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어서! 으, 알았어요! 다른 거 해볼게요! 좋아! 이거 조금!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이제 내 가위! 좋아! 이 정도면 다 됐어! 짜잔! 그게 뭐야? 흥! 너 또 챌린지 실패한 것 같아! 내 가위로 뭔가 해볼 시간이야! 하지만 우선 종이 접기를 더 해야 해! 좋아! 이 자와 연필로 선을 그을 거야! 좋아! 이제 자를 준비됐어! 표시된 선까지 쭉 자를 거야! 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열어볼 시간! 오, 꽤 멋진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풀을 붙여! 그런 다음 접어서 풀로 고정시켜! 이제 녹색 빨대랑 접착제가 더 필요해! 이 빨대 끝에 풀을 바를 거야! 좋아! 종이에 빨대를 붙여줘! 빨대 위로 종이를 계속 굴리면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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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이로 한 번 더 해! 이거 잘 되고 있어! 예스! 꽃 다 만들었다! 오, 그렇게 만들었구나! 잘했네! 뭐? 어, 맞네! 꽤 잘했네! 어, 꽤 슬퍼 보이네! 야, 봐! 내가 너 것도 만들어! 오, 보라색이네! 너무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어, 드디어 우정을 되찾았네! 음, 새 문신이 필요해! 우, 이게 좋겠다! 헤헤, 간지러워! 집중하자!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문신이야? 제정신이니? 아, 아, 이거! 당장 지워야 돼! 응, 멋있어지긴 글렀어! 상관없어! 불공평해! 왜 그래? 문신을 하고 싶은데... 으, 징징대지 마! 해줄게! 어, 그걸 가지고 다녀? 움직이지 마! 다치기 싫으면! 우와, 정말 멋져! 오토바이 타는 줄 몰랐어! 경찰이 쫓아올 때는 좀 무서웠어! 차들을 뛰어넘을 때도! 입도 안 아프니? 정말 멋있었어! 매일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이제 좀 쉬자! 어? 같이 노는 거 아니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좋아, 혼자 놀게! 불쌍한 척해도 안 통해! 그래도 뭘 하는지 봐야겠지? 난 다 볼 수 있어! 응, 치루해! 신나는 일이 없다니까! 더 재미있는 게 있지! 난 민지야! 가죽 재킷도 있어! 오, 내 유니콘! 한동안 못 봤는데? 정말 높이 있네? 제발! 으아! 조금만 더! 이번엔 잡을 거야! 아주 높이 뛰어야 돼! 아하! 성공! 어, 어! 안 돼! 무슨 소리지? 몰라! 어떻게 된 거야? 으, 다시 세워야지! 휴, 됐어! 하지만 보람이 있어! 잠깐! 저게 뭐지? 저 불빛은 뭐지? 조사해 봐야겠어! 세상에, 이럴 수가! 들어간다! 으, 청소 좀 해야겠어! 조금만 더! 안 돼! 거미야! 엄청 큰 거미! 아! 도망가! 아야! 내 머리! 음, 시원해! 너무 아파! 두고 보자, 거미! 그래도 이걸... 아야! 또 뭐야!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어? 뭐 하는 거지? 뭐든지 망치는 재주가 있다니까! 가서 알아봐야지! 얘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 너무 아파! 왜 우는 건데? 발가락이랑 머리랑 아파! 정말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거야? 자, 반창고 붙여! 이제 괜찮을 거야! 됐냐? 응, 아니... 완전 트라우마였어! 알았어, 이거 마셔! 으, 고마워! 매번 효과가 있어! 음, 잠깐! 비었잖아! 날 속였어! 으에에에! 서둘러 늦겠어! 학교 가기 싫어! 가야 돼! 오늘 귀엽네! 하지마! 창피하단 말이야! 싫어, 스카프! 감기 걸리면 안 돼! 어, 이건 좀 심해! 이제 다 됐어! 나중에 봐! 보고 싶을 거야! 으, 해가 쨍쨍하네! 이건 필요 없어! 벌써 땀나! 민디는 못 말려! 안녕, 써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장 보러 가야지! 어? 이건... 웬디 스카프? 너무 추울 거야! 라기야! 라기야! 르허! 그건 안 되지! 내가 갈게! 여기 있구나!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아는 사람이야! 휴, 큰일 날 뻔했어! 벗지마! 왜 이러는데 너 정말 웃긴 거 알아? 너무 창피해 음, 어느 신발을 신을까? 이거, 내 옷이랑 잘 어울려 음, 멋져 가방만 있으면 준비 끝이야 놀랬지? 거기 숨어있었어? 아, 옷이 그게 뭐야? 친구들이랑 외출해 여자애들끼리 그걸 입고 간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어때서? 양말을 안 신었잖아 뭐? 싫어 이거 신어 꼭 재미를 망쳐 정말 패셔너블해 웬디, 잠깐! 릴리당 맨디야 이 양말을 보면 안 돼 벗어야 돼 마침 쓰레기통이 있네 어, 왔구나 가자 앤디, 기다려 설마, 양말을 벗었어 나, 너무 추워 불쌍해 비켜요 비켜요 실례예요 여기서 뭐해? 방해되잖아 좀 난처하네 내가 신겨줄게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쿠키는 넘어가 무슨 일이야? 저 양말 좀 봐 좀 심하지? 쿠키? 쿠키 좋지 조용히 해야 돼 파티가 있는데 민디가 알면 안 돼 지금까지는 좋았어 성공이야 뭐야? 안녕 어디 가니? 아, 별 구경하는 거야 밤엔 쌀쌀해 난 정말 괜찮아 따뜻하게 해줄게 내가 짠 거야 그렇겠지 잘 어울려 그만해 모자 필요 없어 양말이나 치카프도 난 어린애가 아니야 좋았어 공짜 모자야 아, 가자요 난 갈 거야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 눈물 작전이야 미안하잖아 좋아,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말로만 그러지 으, 따뜻해 멋쟁이가 됐어 다시 뺏을 순 없어 잠깐 난 최선을 다했어 방법이 있지 후드티 소매를 잘라내 이제 매듭을 묶어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야 이거 가져 어? 우리 커플 모자 정말 내 거야? 난 이제 갈게 잘 놀아 정말 착한 애야 초콜릿 좋아 또 뭐가 필요하지? 아? 초콜릿 스프레드가 있어야지 아, 안녕 너 정말 그거 먹을 거야? 청크푸드 맛있잖아 자, 당근 먹어 그냥 혼자 다 먹어 난 이게 더 좋아 네 손해야 뭘 볼까? 어, 이게 좋겠다 참 재미있어 사과는 건강식이 아니야 저런 걸 어떻게 먹지? 사과는 먹을지도 몰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와, 이 사과 참 맛있겠다 너무 이상해 아삭아삭해 그래 그래? 정말 맛있어 내가 다 먹어야지 맛나서 반가워 얘들아 이것 좀 봐 웬디는 오렌지 좋아해 나 왔어 세상에 이러지 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어 너도 줄까? 누구야? 그만 좀 할 수 없어 가자 얘들아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애들은 내가 특별한 걸 만들었어 먹어봐 이게 먹음직스러운 거야? 정말로? 왜? 널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장난감에 더 관심이 있구나 색이 참 화려하네 흠,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웬디가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 빈 접시를 준비하고 가장자리에 토마토를 정렬해 이번엔 당근 차례 이건 토마토 아래 놓을 거야 반원 모양으로 놓는 거야 다음은 옥수수랑 완두콩 정말 멋질 거야 무지개 같아 밥으로 마무리하자 음, 맛있겠다 웬디 이건 좀 낫네 정말 보기 좋아 빨리 먹어봐야지 성공할 줄 알았어 이거 또 만들어줘 여기가 틀림없어 똑똑 똑똑 아, 안녕하세요 베이비 시터 일 때문에 오셨죠? 들어오세요 여긴 우리 공주님 셸리예요 만나서 반가워 으, 언니는 열정적이네 빨리 끝나자 와우, 저 언니 태도 좀 봐 저건 절대 안 돼, 아빠 가야겠다 내 딸을 돌봐주세요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모자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후, 사랑해 딸 난 해변으로 간다 다 잘 지낼 거라는 걸 알아 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싫어 절대 싫어 이거 재미있지 않아? 좋은 영화만큼 좋은 건 없지 너무 지루해 으, 배가 꼬르륵거려 먹을 게 필요해 어? 뭐라고? 걱정 마 내가 할게 금방 올게 어딜 가는 거야? 정말 짜증나 맛있는 간식을 갖고 왔어 아삭한 당근은 어때? 농담하는 거지, 그치? 아, 알았어 토마토는? 웩 사과는? 음, 그건 먹을 수 있겠다 맛있어 보이긴 해 음, 난 사과가 좋아 으악, 내 이빨 좋아, 이건 좀 다르네 나 멋지고 위험해 보여 으악, 당황하지 마 치과에 전화할게 아, 진정해 난 이 모습이 마음에 드는데 뭐가 문제래? 아휴, 내가 다 해줘야 해 이리 줘 뭐, 뭐 하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조준을 잘 못하거든 근데 연습은 했어 조심 흠 어? 이게 최선이야? 다음에는 잘하겠지 아, 이건 빼고 이번에는 맞춘다 어쨌든 저 양초 마음에 안 들었어 꽤 못하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못해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자, 간다 우와, 잠깐만 어,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이야? 으악 내가 어떻게 좀 해야겠다 넌 나 따라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이 슬라이서가 모두 해결해줄 거야 이러면 셀리가 다치지 않을 거야 사과를 바로 여기에 놓을게 그런 다음 슬라이서를 사과 위에 올려놔 이제 눌러줘 사과를 여러 조각으로 자를 거야 확인해봐 자 아, 정말 멋지다 잠깐만 뭘 보는 거야 내 쿠키 쳐다보지 마 잠깐만 난 사과를 받고 언니는 쿠키를 받는다고? 불공평해 하지만, 하지만 사과나 먹어야겠다 드디어 왔어 셀리의 생일이야 계획할 게 많아 신나지 않아 자제 좀 해 흠, 풍선이 여기에 잘 어울리네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맛있는 케이크가 필요해 생일 축하네 다 이해한 거야? 와우, 말도 안 돼 파티 장식이 흥미롭네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소원을 빌어야겠다 흠, 했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으흠, 파티하자 정말 재미있을 거야 어, 깜빡할 뻔했네 줄 게 있어 내가 직접 골랐어 우와,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날 위한 거야? 뭔지 궁금하네 어, 인형이이네 그럴 필요 없는데 정말로 그럴 필요 없었어 에헴, 나도 선물이 있어 마음에 들 거야 멍청한 인형보다는 훨씬 낫지 아, 알았어 살아있는 건 아니지 긴장되네 뭐야 이건, 이건, 이건 배고리잖아 아, 어어어어어어 아, 어어 마음이 바뀌었어 언니 가져 근데 널 위해 준비했는데 남에서 우러나온 건데 난 괜찮아 진짜로 그래 내가 가질게 넌 좋은 걸 놓치고 있어 네 나이였을 때 난 단두대를 좋아했어 저 솜씨 좀 봐 어? 단두대?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어 보여줄게 희생자가 필요해 아니, 자원자가 편하게 있어봐 약간 따끔할 수 있어 재미있는 부분 볼 준비도 있어? 네, 인형! 짜잔! 더 좋아졌지?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정말 멋진데? 장난해? 아프겠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니야, 난 괜찮아 그리고 용감한 공주가 겁에 질린 왕자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눈을 못 뜨겠어 이 이야기는 너무 지루해 어? 정말 사랑스러워 사랑이 가득 차올라 좋은 꿈 꿔 어? 뭐? 무슨 일이야? 거기 누구 있어? 쉘리 함께하자 쉘리 뭐? 안 돼! 물러서! 나 가라 대할 줄 알아 와! 아! 쉘리? 안 돼! 절대 안 돼! 각오해! 네 정체를 밝혀라! 어? 뭐야? 그거 이리 줘 놀랬지? 놀랬지? 여기서 나가!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야 너무 화난다 다 괜찮아 잠깐만! 날 떠나지 마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생각 좀 해볼게 가방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이건 어쩌다가 여기 들어갔지? 또 뭐가 있지? 크리스! 넌 못 본 거야 잠깐만! 쉐빙폼? 괴물이 더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할지 알겠다 빠르게 손 좀 볼게 잘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봐 몬스터 방지 스프레이야 괴물이 이걸 싫어해 진짜? 그런 게 있어? 되는 거야? 그만해 으아악! 받아라! 통 내려놔 그래 그럴만도 하지 난 언니가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음 냄새가 좋네 아니야 둬야겠다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 좋아 이건 웃겼다 내가 제대로 속였지 맞아 일을 시작하자 불량품이 또 나왔어 쓰레기통을 버려야지 이건 뭐지? 아 티천 이 로봇은 병판이 좋아 최신 베이비시터 기술이지 일어나자 사용 준비를 해야지 포장도 뜯고 좀 아플 거야 조금만 더 지금까지는 좋았어 자 범웨어를 설치하자 복잡할 건 없어 여자 모델부터 시작하자 반응이 좋네 내 이름은 몰리예요 훌륭해 이번엔 남자 오래 걸리네 커피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아 큰일 났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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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프로토콜 실행 이봐 안녕 옷을 입자 정말 예뻐 정말 예뻐 오예 맘에 들었어 커다란 마시멜로 안 돼 날 먹지 마 안 돼 그만 퓨 큰일 날 뻔했어 속신한 친구가 필요해 잘 자게 해줄 거야 내가 덮어줄게 잠깐 아 좋다 뭘 했다고? 정말? 그 영화 봤어 정말 무서워 어? 잔이 잤네 이상해 우와 과일 뭔가 이상해 고마워 로봇 누나 최고야 안 돼 안 돼 더 이상 못 참겠어 휴 시원하다 아 문제가 생겼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고마워요 이상한 손 잠깐 안녕 잘하고 있어 계속 일 봐 색다르네 안녕 뭐지 우리 놀자 으악 몰리 도와줘 무슨 일이야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 괴물? 정말? 나한테 맡겨 조심해 무섭게 생겼어 으악 안 돼 이거 놔 엄마 제발 안 돼 다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금방 올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제 잠잠 자 잠을 자야 쑥쑥 크지 잘 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나랑 놀자 인형 가져 나 좀 바빠 꼬마야 그럼 나 혼자 놀아야지 랄랄랄랄라 아야 내 발 아파 이게 뭐야 레고 그럼 그렇지 짜증나 제레드 장소 좀 해 어? 붙었어 왜 이러지 안 돼 큰일 났어 페인트 그렇다면 내 드레스를 망쳤어 불공평해 으악 아야 좀 조용히 해 으악 괜찮을 거야 아야 나 아파 아야 내 손 선인장이 왜 거기 있어 으악 아야 내 머리 왜 이런 일이 안 돼 아니야 안 돼 정말 쉴 수가 없네 눈앞이 흐릿해 뭔가 해야겠지 다행히 반창고가 있어 조용히 좀 살자 움직이지 마 됐어 다 나았지 고마워 고맙기는 다시 게임을 해볼까 난 정말 잘해 날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혼났어 제레드 알았어 인형 줘 나 좀 봐 난 인형이야 예이 아 청소는 참 좋아 물리물리 우리 게임하자 날 찾아봐 숫자를 세 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스물 장소를 찾아야 돼 알았다 소파디 절대 못 찾을 거야 난 잘 숨거든 먼지가 많아 아 정말 열심히 어디 있니 여기 있나 아 움직여야지 청소할 시간이 있어 히히 난 정말 잘해 음 어디 있지 숨기 좋은 장소야 와 울퉁불퉁하네 전혀 모르네 갔어 움직여야지 이제 어디로 가지 아하 여기가 좋겠어 아무래도 못 찾겠네 히히 쉿 정말 착한 애야 어디 있니 화분에 물 줘야지 나 벌써 씻었어 이거면 됐어 좀 쉬자 다 깨끗해졌어 그런데 아직 못 찾겠네 아하 나 여기 있어 정말 재미있어 밥은 뒤에 있었어 아 정말 좋다 제레드 나랑 술래잡기 하자 제발 싫어 저리 가 정말 못됐어 나한테 잘해줘야지 으 좋아 가서 숨어 좋아 어디에 숨지 여기가 좋겠어 음 안되겠어 아 여기 여기가 훨씬 나아 이제 기다려 이걸 꼭 해야하나 좋아 이제 찾는다 어디 있니 여기 앉아있어야지 정말 가까워 내가 바본 줄 아나 어 내 고양이를 던진 거야 아 거기 있구나 한 번 더 해 하나 둘 머리를 쓰자 으 물을 안 내렸어 어 빨래바구니 숨기 좋은 장소야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야지 정말 지겨워 이걸 꼭 해야하나 소리가 들려 넌 노력 좀 더 해야 돼 어떻게 찾았지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난 걸 어쩌겠어 이번엔 내 차례야 니가 술래야 좋아 잘해봐 준비됐어 제레드 어디 갔지 알았다 여기 있나 소파지 어 생각 좀 하자 어디 있을까 잘했다 없어 다시 생각해보자 우와 정말 잘 술래 제레드 응 정말 시원해 멀리 다행이야 여기 없어 간식 먹어야지 바로 이거야 이리 와 이거 봐 맛있겠다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사탕이 어디 갔지 이쿠 규칙 알지 사탕은 금지야 여기에 놓을게 그건 안 돼 아 알았다 냉장고에 있는 게 필요해 이 마요네즈 통이면 돼 통을 비워야 돼 이게 좋겠어 흰색 페인트를 칠해 좋았어 이 통에 사탕을 채워 여긴 절대 안 볼 거야 마요네즈를 싫어하니까 다 됐어 뚜껑을 닫자 좀 약았지만 어쩔 수 없어 완벽해 사탕은 못 찾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어? 캔디 통 비었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냉장고 음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건 뭐지? 마요네즈? 으엑 정말 싫어 사탕을 못 찾겠어 으으으 과일을 먹어야겠어 짜증나 비디오 게임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 으으 이게 좋겠어 뭐야 이게 다야? 뭔가 먹을 게 있을 텐데 흠 이건 뭐지? 오 사탕 좋았어 맛있겠다 사탕 좋아 다 내 거야 저건 사탕? 나도 좋아 뭐야 어디서 왔어 안 돼 내 거야 나눠 먹어야지 나도 좀 줘 제발 대신 방해하지 마 자 여기 뭐야 욕심도 많아 자 됐어 으아 고마워 으흠 이제 좋은 편이시자 나 더 줘 으흠 정말 짜증나 자 이제 그만 알았지? 정말 맛있어 하루종일 먹을 수 있어 야채보다 훨씬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으흠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사탕 다 먹었어 근데 더 먹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가자 엄마가 어디에 사탕을 숨기니? 여긴 어때?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여긴 없어 못 찾겠는데 저건 뭐야? 제레드 저기 봐 아 좋았어 분명히 사탕일 거야 됐어 열어보자 정말 신난다 좋아 찾았다 그럴 줄 알았어 잘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가까이 온다 거기 나와 넌 날 본 적도 없어 알겠어? 쉿 그러던지 멋진 밤이야 거의 다 왔어 안녕 꼬마 친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와 저 멋진 손목시계 좀 봐 와우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네 야 그만해 그 시계 이리 내놔 무슨 일이지 으악 잡았다 어 이런 나 지금 해보자 침착했고 말야 알았지 이리 와 괜찮을 거야 이런 또 놓쳤네 진심이야? 바로 여기 있잖아요 으악 안녕 뭐 잘됐네 특히 나에게 옷 멋지다 하지만 몇 가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환한 눈썹부터 시작할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켜주세요 헤딩 멋지다 흙이 장난이 아니야 우와 이건 얼마나 예쁜지 봐 예쁜 밥이 천사 같아 청소할 시간이야 걱정마 내가 다 고쳐줄게 됐다 먼지가 너무 많아 둘이 이보다 더 다를 수 있을까 우와 어 거기 안녕 여기 완전 별로야 난 뭘 입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보내줘 그만해 괜찮을 거야 애야 아 그래 너무 지루해 이 장난감들은 모두 너무 낡았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갇힌 것 같네 그런 것 같네 봐 야 이제 됐어 이제 기분 좋아졌어 어? 아 짜증나 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네 여기 재미있는 게 있나 풍선? 여기 있어 사실 알 것 같아 오메가 내가 뭘 만들었는지 봐 어? 말도 안 돼 자 일어서 봐 알았어 이제 가만히 있어봐 좋아 자 됐다 딱 맞아 우와 멋지다 나도 하나 있어 부딪혀보자 야 우와 내 실수 너무 세게 밀었어 아 어 이런 아무튼 또 보자 으흐 멍청하긴 너무 구려 잘 가 할 게 없어 어 애니 놀거리를 찾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어 알겠어요 이걸 보세요 풍선을 봉지에 넣어요 그런 다음 지퍼를 단단히 잠가요 이 공기는 빼줘야 해요 이제 더 빡빡해졌어요 마치 풍선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히우 우와 나 해봐도 돼 으흐 날 좀 봐 난 날 수 있다 효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채널 웃겨 죽겠어 하하하 이것 좀 봐 너무 좋아 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안 치웠어 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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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지 해니 화면 충분히 봤지 어 다른 할 일이 있잖아 하지만 왜 알았어 어쨌든 니가 엉망으로 만든 거잖아 그럼 알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어 하나도 못 치우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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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같이 쓰는 거야 보이지? 간단해 니가 한번 해봐 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 멋지다 잡았다 물건이 너무 많아 거의 다 왔어 악망진창아 사라져라 내가 해냈어 좋아 여기 있어 난 너무 잘해 우와 저거 무슨 탄산음료야 저거 바비 인형이야 우와 하하하 이 에피소드 정말 마음에 들어 으 으아 사방이 멍청한 내 거야 니가 한 거야 야 뭐가 문제야 이 모든 게 다 잘못됐어 응 나중에 청소할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때? 일어나 일어나 알았어 알았어 으악 지금 우와 이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우 같이 놀래? 아니 으악 그러던가 자 어디까지 했었지? 하하 멋지다 좋아 재미있는 건 끝났어 매그 이 장난감들을 치워버릴 거야 마지막 하나까지 아웃 세상에 힘세네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대책이 필요하지 뭐야? 잠깐 내 토끼 인형은 안돼 니 토끼 인형? 안돼 제발 하지마 잘 봐 애니 안돼 하지마 이리와 토끼 인형아 그 귀는 내 거야 하 잡았다 작별 인사나 해 내가 해냈어 배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토끼 인형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쉽게 그건 그렇고 천만에 안녕 내 장난감 사라졌어 간식을 만들어줘야 할까 난 너무 배고파 날 위한 거야 응 고마워 아마도 알겠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만큼이나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이야 간식 멋지다 당연하지 호응은 안돼 하이파이브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초콜릿이 쇼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게 뭐지? 최고의 간식이야 마시멜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 불가해요 물놀이 할 시간입니다 음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그런 것 같네 생각 좀 해볼게 뭔가 있을 거예요 오래된 방울향 배추? 어? 난 좋은데 네 시대는 끝났다 야차 상관없어 어차피 초콜릿에 담글 거니까 좋아 보이네 아마도 어 이런 내 간식의 상대가 안되겠는데 이제 스프링클을 뿌릴 시간이야 비를 내리자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것 같네 스프링클 말이지 이런 안녕 스프링클 뿌릴 시간이야 완벽해 그리고 부스러기를 잡기 위한 거 짜잔 준비 완료야 응 나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최고의 간식이 승리하길 그래 알았어 지루해 나도 어때 배고프신 분? 그래 응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냄새가 이상한데 음 내 건 냄새가 좋네 음 맛도 좋아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정말 고마워 음 어 맘에 들어 그리고 넌 아직 모르겠어 으악 도대체 이게 뭐야 역겨워 야채 아하하 진짜 대박이다 제 표정 봤어 좋아 저녁은 거의 다 됐어 오예 냄새도 좋네 이걸 접시에 담아야겠어 정말 맛있을 거야 음 완벽한 냄새가 나 이렇게 하면 준비 끝이야 완벽한 간식이야 난 미리 생각해 놓을 때가 좋아 어 잠깐만 너무 일찍 짐을 썼네 이걸 따뜻하게 유지해야 해 그래서 온수가 필요하지 아주 뜨거워 이 팁은 효과 만점이야 이런 시계가 없네 그리고 이제 기다려 그럼 지금 시간 됐어 더 이상 물은 필요 없어 뜨거운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벽해졌어 이 타월이 남은 물기를 없애줄 거야 젖은 너깃은 싫잖아요 어서 들어와 얘들아 여기 따뜻하고 좋아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역대 최고의 팁이야 저게 뭐지? 당연히 내 점심이지 내 따뜻한 점심 잊고 있었다 뭔가를 빨리 챙겨야겠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샌드위치는 항상 옳잖아 그치? 얼마나 오래됐지? 음 안 좋은데요? 하지만 괜찮을 거야 안돼 거긴 안돼 알았어 잠깐만 오래된 쓰레기봉투가 있어 좋아 안돼 하지마 뭐야 역겹잖아 자용하지마 애니 안돼 아 세상에 누가 어? 이건 어때? 딱 맞잖아 운명이었던 것 같아 괜찮지? 아 포기할래 되면 뭐든 상관없지 오 안돼 멈춰 참아 카페 뒤엔 안돼 자 깨끗한 기석이야 야 꼬마야 야 장난해? 됐어 이건 어떤지 보자 자 누가 이겼지? 숙제는 거의 끝났어 오 안돼 지우개가 필요해 여기 있다 아가야 여기 얼마나 있었어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잘 잤다 오 쿠키랑 우유 근데 잔이 필요해 엄마가 어디 뒀을까 자 자 오 안녕 제러드 아 이상한데 응 딱히 쿠키랑 우유가 당기진 않네 너 진짜 이쁘다 나오미 넌 너무 로맨틱해 와 이거야 내 첫 피스 저기 너네 엄마야? 엄마 뭐 장미는 주세요 아들이 성장하고 있어 이 순간을 담아야지 이거 받아줄래 고마워 어 이건 처음 봐 고전적이네 어 안녕 쟤 좀 봐 응 너무 귀여워 어서 맞아 제 머리빗이 있어야겠는데 도와줘 엄마 웃겨 죽겠다 어 엄마 갑자기 바람이 좀 부네 진짜? 반응이 없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겠어 아직도? 좋아 엄마 사탕이지롱 메롱메롱 잠깐 뭐? 오 정말 효과가 있네 엄마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이리 와봐 속임수는 아니겠지 그거 내놔 이 장난꾸러기 머리에 있는 게 뭐야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이가 빠졌다니 이빨 요정이 왔으면 좋겠다 넘 신나 이런 불 꺼야지 좋은 꿈 꿀 시간 이빨 선물이 있다던데 새 지팡이를 사야겠어 아하 여기 있네 이건 잘 보관할게 돈을 어디에 뒀더라 아? 베개 밑에 넣어야지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제발 일어나지 마라 휴 아슬아슬 했다 이빨 요정이 왔다 갔나? 진짜로? 정리 좀 해야겠어 안녕 이빨 요정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빨 요정이 전해달래요 그냥 거기 둬요 자 맘에 들어요? 어 훨씬 낫네요 정리해드릴게요 이빨 하나가 이 정도야? 오 됐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흠 여기 당신 몫이요 잘가요 안녕 우리 아들은 최고를 받아야지 완전 좋았어 그리고 뱀파이어가 방으로 숨어들었는데 멋진 엄마가 가라대로 완전 걷어차버렸지 아 으쭈 코딱지가 아니어야 할텐데 어? 이빨이야? 오 미쳤네 잠깐만 이걸로 돈 받을 수 있어 잘했어 리암 잘자 엄마 유후 누가 나한테 줄 이빨이 있다던데 아 너무 귀여워 이빨은 잡았다 공정한 거래인 것 같아 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뭐? 넌 누구야? 얼른 내놔 아 알았어 나쁘지 않네 나머지 것도 어서 아니면 날개 다친다 계속해 좋아 난 공주가 될 수 있어 이제 가봐 아 고마워 그리고는 돌아오지마 이빨 요정이 잘해줬어 이거면 충분할 거야 아 너무 평화롭다 와 진짜 재밌네 그렇지 사과 먹어 착하지 체러드가 날 보면 안 돼 가야겠다 휴 날 못 봤네 어 안 돼 가방을 두고 갔네 걱정 마 엄마가 구해줄게 아 이건 몰랐는데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확실히 등에는 없는데 어 안 돼 여기 둬야지 돌아가서 가져와야겠다 야 내 가방 어떻게 여기에 있지? 혼란스럽네 근데 뭐 있으면 됐지 이상한데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임무 완료 다 된 것 같다 엄마 나 학교 가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여기에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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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해가 안 되네 가야겠다 휴 엄청난 하루야 잠깐 엄마가 아직도 없어? 전화해야겠다 어서 이게 인생이지 안녕 아들 휴가 중이야? 화면이 끊기네 안녕 이 번호 차단해야겠다 적어도 선택은 알 수 있지 근데 엄마 옷 쇼핑은 지루한데 말도 안 돼 어디 보자 이게 좋고 센스 있네 체러들 이거 입어봐 알겠어 엄마 가 진짜로? 알겠어 나 어때? 너무 잘생겼어 할머니한테 보내야겠다 있지 이거 좋은 것 같아 맘에 들어 엄마 어때? 괜찮아 이게 진짜 괜찮네 내 스타일이야 그런 것 같네 이랴 이랴 사냐 제발 옷 더미에 추가해도 이랴 사실 옷 쇼핑이 좋아 고마워 엄마 최고야 아나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일어날 시간이야 정말 잘 잤다 이제 준비해야지 이 구멍은 언제 생긴 거야? 이거 안 좋은데 그럼 뭘 입지? 치마 내 옷들 어딨어 엄마 이 사탕들 좀 봐 엄마 나 티셔츠에 구멍 났어 엄마 미안 너무 맛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흠 여기엔 아무것도 없고 시도는 했어 잠깐만 알겠다 어떻게 한 거야? 잠깐 좋아 보이네 이거면 될 듯 바로 이런 태도지 먹을래? 멋있다 굉장한데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넌 최고의 샌드위치가 될 거야 한 입 먹어도 돼 미안 상호씨 배고파지네 배고파지네 간식이 필요해 냉장고를 털어야지 맛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안 되는 거 알지만 잠이 안 온다고 나 꿈꾸는 거야? 이거 굉장한데 나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놀랐지? 마음껏 먹어 고마워 엄마 어서 가렴 쑥쑥 자라려면 먹어야지 잠이 안 와 아 너무 짜증나 조용없어 양도 세봤는데 너무 배고파 뭔가를 먹어야겠어 엄마를 깨울 순 없지 엉? 몇이지? 오둑이야 그렇지 공격 넌 집을 잘못 골랐어 본때를 보여주지 엄마 그냥 자러 가자 고마워 잘자 엄마 여기서 꺼내줘 사실 이거 꽤 편안한데 졸린다 파티할 시간이야 내 첫 번째 손님 잠깐 내가 갈게 너무 신난다 잠깐 너 손님 명단에 있어? 이렇게 입고 내 옷이 뭐야 그렇게 입고는 못 들어와 좀 낫네 거의 잊을 뻔? 이거 가져가 들어가 봐 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 이거 재미있겠다 안녕 리안 우와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울컥한다 선물 열어봐야지 조용히 조용히 생일 축하해 엄마 일어나 생일 축하해 자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와 이거 좀 봐 고마워 완벽해 가드도 썼네 엄마 나 입양됐어? 네 표정 좀 봐 이거 올려야지 좋아 상자 돌려줘 나중에 봐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엄마 답자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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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많이 고프구나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안 먹을 거야 내 말 못 들었어요? 불평하지마 매튜 너무 불공평해 으아악 잔인한 세상입니다 뭐야 진정해 식사 때마다 매번 똑같아 잠깐만 마침 여기 광고가 있네 편리해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좋아요 곧 뵐게요 이제 기다리자 와 정말 빠르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니드예요 빨리 베이비시터가 되고 싶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착해 보이네 안녕하세요 전 웬즈데이예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들어가세요 베이비시터가 두 명 뭐 나쁠 것 없지 메튜 얘 좀 봐 일어나 벌써 아침이야 다시 잘 거야 일어날 시간이야 어서 잠꾸러기 싫어 날 내버려둬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제 만족해 아직 졸려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이 냄새는 뭐야 토할 것 같아 양치질을 해야 돼 당장 안 할 거야 뭐야 가자 장난 아니야 짜증나 계속 가 최악이야 말도 안 돼 양치질하기 싫어 잠깐만 초콜릿 스프레드 초콜릿 스프레드 나랑 같이 가자 아무도 없네 양치질하자 하지만 치약은 안 써 맛있을 거야 이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맛 좀 봐 오예 아 기분 좋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민트 치약보다 나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은 끝났어 갈 시간이야 올해도 걸렸네 언제 왔어? 보는 거랑 달라 그래 이빨을 보여줘 꼭 그래야 돼 미소가 참 예쁘지 으흐 역겨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걸로 양치질해 으악 가까이 오지마 입 벌려 잠깐만 이 짓소리 아니네 가만히 있어 음 간지러워 이 정도면 충분해 우와 환한 미소야 와 반짝반짝 빛나 왜 아직 서 있어 얼른 나가 정 그렇다면 내가 다 해야 되나 멍멍 야 착하게 놀아 아 쟤 좀 봐 안녕 아빠 재밌게 놀고 있니 딸 잠깐만 안녕 여기에 멋진 코스염을 위한 자리는 하나뿐이야 아 그래 가자 딸 오 그렇게는 안 되지 에이반 나랑 갈 거야 아니 아니거든 응 맞거든 으악 이건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지 응 저게 뭐야 오 지갑이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안타깝겠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대박이네 뭐가 있는지 보자 이게 뭐지 어 운전면허증이네 신용카드를 원했는데 바로 이거지 딱 내가 찾던 거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예쁜 작품을 만들 거야 와우 사랑해 아빠 너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우리 딸 잘했지 미술 프로젝트 했었어 너무 귀엽다 하지만 내 돈이 애들이란 그치 이건 최악이야 완전 최악 저것 좀 봐 망가졌잖아 난 핀털털이야 으아 으아프겠다 예술을 좋아하지 않나봐 난 니가 자랑스러워 에이바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으음 무슨 일이지 최악의 악몽을 꿨어 나의 모든 돈이 사라졌었어 어? 그거 이상하네 커피 먹을래? 침착해 이봐 내 지갑 이게 먹혀야 할 텐데 너무 긴장돼 휴 다 있네 그리고 온전해 걱정됐었는데 말도 안 되지 좋아 가야겠다 나중에 보자 안녕 좋은 하루 보내 휴 아슬아슬했어 다신 그러지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음 이게 뭐지 이봐요 차 세워요 이런 원하는 게 뭐지 됐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으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관님 운전면허증 주세요 아 물론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게 뭐죠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오 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으음 벌써 아침이야 너무 피곤해 좋은 아침 아빠 맛있는 시리얼을 가져왔어 으음 안 먹을래 으음 토마토 주스는 어때 건강에도 좋아 이 톡 쏘는 것 좀 봐 있지 내가 마셔야겠다 아 좋아 설득력 없어 아니야 난 싫어 한 번 먹어봐 꼭 그래야 해 다 흐물흐물하잖아 이리 줘봐 음 맛있어 비행기 온다 저리 가 메롱 너 설마 이리 와 싫어 도망갈 곳은 없어 그건 아빠 생각이고 와 나 운동 좀 해야겠다 잠깐만 숨 좀 돌리자 난 절대 안 멈출 거야 날 믿어 어디로 갔지 아빠 여기 있을 텐데 예감이 좋지 않아 앉아 이 티셔츠를 의자 위에 씌울 거야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아침 식사 입 벌려 완전 굴욕적이야 토마토 주스도 빼놓을 수 없지 아 상쾌해 어서 먹어 으악 역겨워 다들 좋은 아침 또 멋진 하루야 안녕 제프 아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지 메시지를 확인해야겠어 흥 흥미롭네 더 줄까 아니 절대 싫어 흥 잠깐만 너무 역겨워 저기 무슨 일이지 흥 궁금하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잠깐 전화 걸어야지 잠깐만 내 휴대폰이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음 아무도 없는데 여보세요 말 좀 해봐요 뭐라도 말해봐요 휴 아빠가 가서 다행이야 항상 효과 있어 쉿 에이바 응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있는지 봐 사탕 줘 문제없지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아저씨를 믿어도 될 줄 알았어 자유다 즐겨 헤헤 이러면 알겠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해 정말 이상했어 누가 내 주유를 산만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 흥 걸렸다 제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흥 아빠 무서웠지 잠깐만 사탕을 줬다고 으 저 드레스 예쁘다 에이바 풍선 갖고 왔어 대박 으흐 정말 놀라워 알아 그치 오늘 최고의 날이야 멀더 기다려 시작해보자 책을 골라봐 고를 게 너무 많아 경주하자 각오해 음 못하겠어 방금 봤어 어 말도 안 돼 풍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줘야지 바꿔야지 어때 우와 이것 좀 봐 와우 인상적인걸 이 풍선 좀 봐 엄청 잘 늘어나 이건 안 볼래 그럴 필요 없어 펌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 이걸 봐 우와 저것 좀 봐 엄청나지 어때 꽤 멋지지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잠시만 아직 안 끝났어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 와우 아빤 예술가야 조금만 비틀고 접으면 강아지야 음 좋은 생각 있어 멍멍 그만해 아빠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멍멍 그만 다른 걸 만들게 놀랄 준비해 이것 좀 봐 해적 거미야 내가 늘 원하던 거야 이거 받아라 이것도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니 공격 그게 다야 내가 봐주고 있는데 어 그래 최선을 다해봐 으아악 저기요 어? 저게 뭐지? 나 쳐다보지 마 가서 확인해볼게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상자가 있네 이상하네 가져와봐 너 또 아빠 신용카드 썼어? 아니 열어봐 뭐야 저게 뭐지? 알아보자 음 별게 없는데 잠깐만 알겠다 이 핀셋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얘야 계속해봐 나 먼저 할게 뼈를 주워야 해 근데 걔한테 들키면 안 돼 아빠 차례야 부담감이 엄청나 와 긴장된다 못됐게 생겼어 겁내지 마 휴 해냈어 너무 무서워 잡았다 너 차례야 꼬마야 이제 두 개만 남았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행운을 빌어줘 으아악 걸렸다 좋아 내가 이겼어 엄청 빠르다 뭐야? 하하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네 잘했어 제프 아저씨 다음에 잘해봐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 아빠 이거 좀 봐 잠시만 기다려줘 잠깐만 뭐라고 적혀 있어? 잠깐 잠깐만 좀 낫네 어 알았어 내가 파티를 좋아하지 근데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는 못 가 흠 그거 엄청난 문제네 하지만 운이 좋네 내가 패셔니스타 같은 거거든 자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아빠 나 어때? 이탈리아인 백안공 같아 워우 멈춰봐 사탕이 필요할 거야 와 정말 다 생각했네 안녕 즐거운 시간 보내 흠흠 풍선이 엄청 많아 으아악 너무 재밌어 엄마가 탄산음료 마셔도 된대 운이 좋아 안녕 친구들 파티하러 왔엉 응 뭘 입은 거야? 제이크 이거 좀 봐 말도 안 돼 너무 웃겨 진짜 웃긴 것 같아 이거 좀 봐 너무 웃겨서 오줌 나올 것 같아 잠깐 내 옷이 뭐가 문젠데 너무하네 그만 웃어 으아악 세상에 정말 웃겼어 코스연 봤어? 으하 아빠 아빠 끔찍했어 무슨 일이야 에바 다들 날 피 웃었어 정말 속상했어 아무도 내 딸을 울릴 순 없어 이제 화가 나네 안녕 루저들 내 딸을 울렸어? 응 대답해봐 이런 저 아니었어요 전 코스연 좋아하는데요 엄마 보고 싶어 보여줄 게 있어 기쁨의 춤사야 후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그냥 따라하면 되나? 동작 멋지다 바로 이게 파티지 오예 너무 재밌어 해보자 계속 하고 싶어 음악을 크게 틀어봐 대박이야 대박이야 파티 파티 조심해 곰아저씨 온다 꿀을 찾고 있어 아빠 그만해 간지럼 괴물이 온다 간질간질 더는 못 참아 딩동 누가 문 앞에 있네 가봐야겠다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렸다 놀이 시간에 끝난 것 같네 누구세요? 안녕 제프 일찍 왔네 들어가도 돼? 안녕 잘해봐 어서 에이바 갈 시간이야 미안해 에이바 곧 다시 보자 가기 싫어 아빠가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 아 저것 좀 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색해지기 시작했어 이만 가볼게 사랑해 준비됐니 에이바? 안녕 아빠 잘가 잠깐 곰아저씨를 깜빡했네 에이바 멈춰봐 너무 늦었어 내가 돌봐줄게 꼭 안아줘 잠깐만 응 에이바의 베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여기 베개를 놓을게 곰돌이 머리를 베개에 꿰맬게 탈도 마찬가지야 다리는 바로 여기에 붙여 와우 좋아 보이는데 완벽해 에이바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똑똑 안녕 에이바 들어가도 돼? 아빠 여기 왔네 줄게 있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내 곰돌이 고마워 아빠 자 이제 잘 시간이야 난 내가 원했던 거야 잘자 아빠 좋은 꿈 꿔 아우 정말 마음에 들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 필요하세요 사탕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얼리기만 하면 참 먹음직스럽죠 프로 육아 레벨 10 달성 건배 음 맛있어 이빨 요정이 인심이 좋네 저금해야지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100개는 살 수 있는데 잘못 생각했어 얼른 꺼내야 돼 여보세요 내 말 들려 으 꺼내고 말 거야 으 으 으 으 구멍이 차가 좋아 머리를 쓰자 잠깐 방법이 있어 한번 해보자 덤벼 돼지 저금통 난 타볼 수 있어 흠 잠깐 알았다 머리핀을 써야지 도와줘 머리핀 돼야 되는데 으 제발 좀 열려 좋아 더 큰 게 필요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자 잠깐 폭력은 답이 아니야 생각해 보자 아빠 다 해봤어요 보세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으 으 이 금고야 원할 때 언제든지 열 수 있어 봐 전자식이야 우와 멋져요 돈을 꺼내고 싶으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돼 짜잔 짜잔 봤지 니꺼야 한번 해봐 그래 이제 번호를 눌러 우와 열렸어요 우와 열렸어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지 고마워요 바로 이거야 음 돈 잘 썼어 작은 염소가 말했어요 날 잡아먹지 마세요 막내 염소가 애원했어요 트롤은 다리를 건너게 해줬어요 두 번째 염소가 다가와서 나머지는 내일 읽자 이제 잘 시간이야 오우 너 양치질 안 했구나 어서 가자 양치질은 정말 중요해 잘하는지 볼까 으 치약을 충분히 짜고 예? 오 레오 양치질 해야 돼 치약 비행기가 날아온다 싫어 못 말려 레오 싫어 안 할 거야 계속 헤엄쳐 어디 숨었지? 레오 장난 그만해 도대체 어디 갔지? 어머나 레오 히히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보자 이 소울을 쓸까? 아니면 이거? 하! 이거야 그게 뭐예요? 바나나 같아 나 바나나 좋은데 고마워요 엄마 음 맛도 좋아요 그래 잘하네 레오 어? 나 잘해줘 엄마 으흠 으흠 수영하기 좋은 날이야 햇님이 우릴 보고 웃어요 고마워요 난 그냥 여기서 쉬어야겠다 깜빡했네 정말 신나 으흠 안 돼 내 공 걱정마 내가 구해줄게 조금만 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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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으흠 아빠 손 흔드는 거 안 보여요? 어흠 안녕 으흠 됐어요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휴 정말 힘드네 조금만 더 으흠 안 되겠어 으흠 좋아 방법은 하나야 들어가자 으흠 으흠 찾았어 아빠 잠깐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 으흠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근육들아 가자 좋아 으흠 오케이 으흠 너무 차가워 편리한 게 있어 도와줄게 아우 이거 좋네 맘에 들어 고맙기는 할 일을 한 거지 물장구 치기에 좋아 잘하네 다시 꿈나라로 여기가 더 시원해 아침부터 배고파 조금 더 좋았어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거 쏟을 뻔했어 우유 우유는 많을수록 좋아 이게 신선해 보여 붓자 이런 엎질렀지만 괜찮아 시리얼 먹자 우유 우유 시리얼 맛있는 시리얼 와우 이제 먹어볼까 내 시리얼 그릇에 없잖아 응 다시 해보자 좋아 우와, 우유! 완벽해! 자리로 돌아가야지 오, 배운 게 있지 조심해서 걸어야 돼 자꾸 흔들려 이런, 흘리지마 엄마? 그게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리얼이 폭발했어? 레오, 당장 자리에 앉아 여기에 시리얼 도우미가 있어 쏟아지지 않아, 봐 한번 써볼래? 아주 좋아, 시리얼을 넣자 전혀 안 쏟아져 이렇게 흔들어도 대단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순간 음 다 먹고 이걸로 청소해 맛있게 먹어 리스트는 다 확인했고 갈 준비됐어요 우와, 짐을 너무 많이 썼나? 잘 다녀와 휴, 드디어 내 세상이다 게임 시간 아, 이거 좋다 뭐예요? 누가 내 간식을 다 먹었지? 누구긴 누구겠어 재활용 몰라요? 내 말 들려요?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또 시작이에요 아빠가 혼내줄 거야 우와, 정말 슬퍼 아빠 좀 도와줘요 왜 우는 거야?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 집 없는 애야? 정말 안 됐네 내가 직접 돕고 싶어 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좋아, 엄마한테 전화하자 엄마, 엄마 집에 와야겠어요 어? 내 여보는 아닌데 여보세요 둘이 같이 뭐하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만 울어요 어, 일어날게 맞지? 어휴 어지른 것도 금방 치울게 소다를 얼마나 마신 거야 됐다 잠깐만 얘야 간식 좀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음 우린 정말 화목해 엄마가 더 자주 집을 비워야겠어 좋아, 학교야 내가 간다 으아 도시락 잊지마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아빠 어? 점심값 가져가야지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잠깐 네? 아냐, 아냐 대신 이 가방 가져가 이것도 우와 이거 다 필요 없는데 망약을 대비해서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으응 으응 안돼! 학교 늦었어요 으악 큰일 날 뻔했네 드디어 집에 나왔어 이 돈 다 못 가져가겠어 아냐 아빠가 둘이라 힘들어 이 가방 때문인가? 아무도 없지 슬슬 시작해볼까 가방 이리 내놔 이봐 이거 놔 선택의 여지가 없군 도둑은 어딨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혼내줘요 아빠, 다운 으응 으응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우와, 넘어간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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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게 그래 도망가는 게 좋을걸 휴 두 분 다 괜찮아요? 핫코코아 좀 드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벤이 생일이야 그렇다면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준비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요리를 시작해 우와 사방이 설탕 천지네 베니가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초콜릿 아니면 스프링클 이거 재미있네 모르겠다 내 건 별로 나쁘지 않아 인정해 둘 다 형편없어 베니 얼른 여기에 숨겨 물공주님 일찍 오셨네 달콤한 냄새가 나요 뭐 만들었어요? 네 생각이랑 다를 거야 베니 안 돼 으응 우와 이거 둘 다 제 거에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예술 작품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둘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둘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둘은 잘 모르지만 내가 진짜 생일 케이크와 바꿔치기를 했지 좋았어 어? 안녕 아빠 가요 아이스크림? 어 오 깜빡했네 이거 드세요 고마워 여기 많이 있어 이제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흠, 지난 앨범이 어디 있지? 케빈 노래가 역시 최고야 정신을 못 차리겠어 좋아, 노래, 케빈 휴, 케빈이 콘서트를 해? 우와, 나도 가야지 뭐야? 벌써 매진이야? 흠, 저 파란 눈을 직접 보긴 글렀어 어, 울지마, 페니 뭔가 해야겠어 좋아 컨실러 조금만 더요, 케빈 준비 됐어? 그래 됐어요 으휴, 났어요 나간다 미안, 케빈 그냥 따라와, 알았지? 어, 정말 무거워 가위 닿았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무거워? 선물을 가져왔어, 페니 네 네 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야 어? 뭐야? 우와, 진짜 케빈이야 안녕 얼른 노래해 봐 우와 안돼요, 가야 돼요 알았어요 정말 여기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위해 노래를 한다니 역시 아빠의 힘은 놀라워 역시 아빠의 힘은 놀라워 세상에, 이건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빠 나 왔어요 안녕, 엄마 뭐야, 저기 뭐야? 정말 너희 아빠야?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우리 다같이 사진 찍어요 김치 웃긴 얼굴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면서 놀까? 이거 재미있겠어 와, 이 캐릭터 좀 봐 이게 좋겠어 흥미로운 기사야 엄마 안녕, 우리 공주님 그건 뭐야? 그림 그렸어요 보세요 어머나 잘했어 걸작이야 액자에 걸자 미술관에 전시해도 되겠어 타고났어요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 어? 정말 잘했어 엄마가 벽에 걸게 멋져 컬렉션에 하나 더 추가 창의력을 맘껏 발휘하 브라보 발휘하 브라보 어, 쟤 재개할 것 같아 아냐, 괜찮아 아픈 건 싫어 쓰레기통을 사야 되나 누가 치우겠지 엄마, 그림 그렸어요 어, 나 게임 중이야 엄마, 엄마 정말 좋아 난 놀지도 못해 이건 나무, 새도 있고 이리 줘 살 것 같네 어, 실수였어 괜찮아 닦으면 돼 알았다 이 껌으로 붙이자 테이프 있는데 그래도 벽에 걸긴 했어 짜잔 뭐야 망쳤어 노력했어 미안해 숙제가 어렵네 어 이건 알아 휴 힘들어 어 엄마 방해해서 미안해 음료수 가져왔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 있어 고마워요 숙제마저 할게요 엄마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니까 훨씬 낫네 엄마 초인종 또 뭐야 내가 해결할게 누르지 마요 천재가 공부 중이에요 오 소프 고마워요 다시 네 집에 배달하네 이제 됐지 어머 미안 왜 우리 엄마는 참 좋아 숙제가 너무 많아 어 알았다 별로 어렵지 않아 엄마 놀랬잖아 어머 커피 쏟았네 미안 미안 다시 해야 해 미안하다니까 조용히 해 엄마 비디오 보잖아 이거 재밌네 이 채널 재밌어 엄마 집중이 안 돼요 깐깐하기는 알았어 그만 볼게 집에선 공부를 못하겠어 이것 좀 봐 내가 기타 치는 줄 몰랐지 응 예 라이 엄마 제발요 까다로워 미안 미안 편하고 따뜻한 내 침대 정말 포근해 잘 자요 엄마 자기 전에 책 읽을까 네 공주 이야기요 옛날 옛날에 재미있는 광대가 살았어요 왜 멈춰요 안녕 베티 내 이름은 코코야 난 어린 광대야 와 정말 재미있어 어느 날 마법의 요정을 만났어요 와 정말 예뻐요 졸려 어 예뻐라 잠자는 공주야 좋은 꿈 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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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엄마 자기 전에 책 읽어주세요 엄마 여기 어디야 우리 이거 읽어요 책? 따분해 재밌는 거 하자 귀신 얘기 어때? 무서워 옛날에 말 안 듣는 애들을 잡아먹는 마녀가 있었어 사악한 허수아비가 여기 살았었는데 밤마다 소리가 들려 음 배고파 아 소리가 조용히 엄마가 모르게 해야 해 음 간식 먹고 싶어 아무것도 없네 사탕이 어디 갔지? 아 알았다 없네 엄마가 치웠나? 찾았다 찾았다 정말 많아 너 뭐하니? 사탕 내려놔 이리 줘 숨기지 말고 먹고 싶으면 그냥 말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깜빡할 뻔했네 아깝다 음 잘됐어 엄마가 없어 이걸 여기 두면 안 돼 찬잔에 넣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더 잘 숨겨야겠어 이거면 될 거야 절대 못 찾을 거야 정말 맛있었어 엄마 이게 뭐야 안녕 초콜릿을 다 먹었어요? 난 아니야 증거 있어? 엄마 나 왔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손을 다쳤네 아야 엄마 엄마 도와줘요 왔구나 다쳤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볼게 심하게 다쳤네 아파요 어떡해요 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역할 놀이에요 간호사 엄마가 나가신다 느낌이 안 좋아 테이크만 붙이면 다 됐어 가서 눕자 쇼크가 올지도 몰라 엄마 이 꼴이 뭐야? 엄마! 엄마! 왜 그러니? 엄마한테 말해봐 이 게임! 이건 치우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냥 게임이야 걱정 마 잘 되고 있어 내 최고의 작품인데 생동감이 느껴져 엄마! 이거 좀 봐 나 스케이트 보다 될 거야 멋지지? 멋지구나 얘야 근데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해 응? 무슨 소리야? 어? 그 모자 좋아하는 건데 잃어버리지 마 이게 너의 소중한 머리를 보호해줄 거야 고마워 엄마 갈게 잠시만 너 뭐 잊었어 엄마 때문에 내 평판이 떨어지겠어 제러드 말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나 마시멜로 같잖아 엄마 말도 안 돼 나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가도 돼 제발 그래 가 유후! 어 빨라! 엄청 빨리 가고 있어 너무 빠르면 안 돼 알지? 머리에 바람이 느껴져 잘하고 있어 아 너가 다 나루야 하하 고전적이네 안녕 아빠 내 멋진 스케이트보드 장비 좀 봐 필요한 건 나 있어 그래 어쨌든 근데 그 보드는 꽤 멋지네 어디 보자 나도 젊었을 땐 잘 탔었지 오예 좋아 도는 것 좀 봐 바퀴 그래 아빠 근데 그건 내 스케이트보드인데 잠시만 유후! 장난해 아침 내내 탔잖아 음 맛있어 미각이 즐거워지네 아빠 아빠 응급 상황이야 아 여드름 생겼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케빈이랑 데이트가 있는데 그래 케빈 좀 마치지 고쳐줄게 난 이게 항상 효과가 있던데 응? 뭐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 치워 도와줘 말아 움직이지 마 이거 진짜로 효과 있어? 흠 없애기 힘든 여드름이네 생각 좀 해볼게 짜내야겠어 참아 오 좋은 소식은 여드름이 하나도 없어 나쁜 소식은 이제 세 개 있어 장난해? 바빠 잘못이야 진정해 그렇지 간단해 나한테 딱 좋은 게 있어 이게 모든 여드름 문제를 해결해줄 거야 머리 위로 쓰기만 하면 돼 여드름이 사라졌어 이렇게는 못 나가 왜? 뭐가 문제야 좋은 시간 보내 케빈한테 언제같이 놀자고 해 어서 가 늦으면 안 돼 아 내가 또 해냈네 우리 딸이 잘하고 있네 어디까지 했더라? 와 정말 따뜻한 기사야 퓨퓨 이 게임 끝내준다 그거 여드름이야? 응 맞아 왜 그렇게 태연해 없애야 해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있어 이 순간을 대비해 왔어 이걸 없애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 주사기면 될걸?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패닉 상태야 진정 좀 해야겠어 별거 아니야 엄마 이제 어쩌지 이제 어쩌지 그게 다야 내가 널 실망시켰어 제러드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잠깐 친구한테 전화해야겠다 제발 받아 오 전화 여보세요 여드름이 오 이런 나한테 비법 있어 치약을 써봐 다 잘될 거야 제러드 금방 돌아올게 빨리 해야겠어 아하 바로 그거야 이게 여드름을 없애줄 거야 진심이야 엄마 빨리 해야해 치약을 여드름에 바를게 이대로 놔두자 그 다음 닦자 여드름이 사라졌어 다행이다 엄마 문제 많네 잠시만 영양가 있는 맛난 식사만큼 좋은 건 없지 엄마 사탕 하나 먹어도 돼 제발 제발 알았어 딱 하나만이야 저녁 먹기 전에 입맛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있네 줘 뭐 줄까 이거 맛있게 먹어야지 난 초콜릿이 좋아 음 너무 맛있어 기억해 딱 하나만이야 한 개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과일 한 조각 먹어 사과 어때? 그냥 사탕 먹고 싶은데 안 돼 사탕은 안 돼 사탕이 없으면 제라드도 없어 그건 좀 극단적이잖아 사탕을 더 잘 숨겨야겠어 쟨 포기 안 해 저 마요네즈를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병을 비워 지금은 사탕을 한쪽에 놓아둘게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야지 스펀지가 필요해 흰색 페인트도 병 안쪽에 페인트를 칠할게 고르게 칠해줘 항상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는데 병 전체를 물감으로 발라 이거면 됐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 이제 사탕을 다시 넣어 절대 안 보일걸 뚜껑을 닫을게 근데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어 병에 마요네즈 라벨을 붙일 거야 완벽해 냉장고에 넣을게 여기는 잘 안 찾아볼걸 진작 생각해낼걸 교활하지만 해야만 했어 이제 쉴 수 있어 아무도 없나 좋아 없어 사탕은 내 거야 하지만 계속 경계해야 해 아하 잡았다 어딨지? 사 사라졌어 그렇게 하자는 거지 엄마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여기 있을 거야 어? 잠깐만 어디 보자 마요네즈 병이잖아 난 마요네즈 싫어 냉장고에 다시 넣고 엄마가 사탕 어디다 뒀지 방법은 하나뿐이야 좋아 사과야 빨리 끝내자 내가 이런 꼴이라니 잘 잤다 잘 잤다 뭐야 메디슨 뭐 하는 거야 이 난장판 좀 봐 이런 짓을 하다니 아니 적어도 내 사탕은 남겨둬야지 음 이거 끝내주는데 이제 내가 치워야 하잖아 나 청소 싫어하는데 그치만 계획이 있어 이건 버려 사탕은 이제 금지야 뭐 돈을 내던가 초콜릿이 더 필요해 어? 어딨지? 이 과일은 먹어도 돼 공짜야 잠깐 뭐지? 어? 내가 쓰고 있었어 이젠 아니지 진심이야? 진심이야? 뭘? 말도 안 돼 아빠 얘기 좀 하자 난 좋은 거 살 돈 없어 아니 살 수 있을 거야 어때? 청소? 지루해 근데 돈은 좋아 좋아 버려자 이게 필요할 거야 뒷글 하나 없게 있지? 부모가 되는 건 쉽네 책을 내야겠다 무슨 일이지? 부릉 부릉 어? 이게 뭐지? 빨리 와 이러다 늦겠어 음 다 챙긴 것 같은데 아 베이비 시트시군요 네 모자를 깜빡할 뻔했네 어? 이건 꿈일 거야 가자 아니 이게 뭐죠? 괜찮아요 심호흡하고요 이거 받아요 자기야 이러다 비행기 놓친다구 물어볼 게 많은데 잘 있어요? 지금 문을 통과한 거야? 깜빡했네 그럴 수 있죠 너무 이상해 왜 반지를 줬지? 우와 이게 뭐야? 무슨 일이지? 내가 슈퍼히어로가 된 거야? 대박 우와 이건 몰랐네 데이비드 안 돼 위 아 심심하다 너무 느려 아 이거 재밌겠네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구 고장난 건가? 고장난 건가? 알았다 뭐 하는 거지? 친구가 생겼어 가자 더 빨리 뭔가 재밌는 게 있을 텐데 우와 저것 좀 봐 얘가 어딜 간 거지? 누나 내려와 나 좀 봐 당장 내려와 불공평해 아슬아슬했다 이 책 완전 재밌다 이런 수영하러 간다 쟤 뭘 입은 거야? 엄청나게 재밌겠어 엉뚱하기는 누나 잘 봐 점프한다 가자 폭탄 발사 거기 서 일단 물부터 확인하고 흠 으으 너무 차가워 오늘은 안 되겠다 어? 아 뭐야 아 이 책은 절대 못 끝내겠네 완전 열받아 착하지? 아 내가 아 나 안 자 그냥 눈 감고 있던 거야 으으 깜빡 졸았나 보네 아 정말 착하다니까 애만 보니 너무 심심한데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해 이 반지의 힘을 좀 확인해 볼까 흠 바로 여기군 아 응 알았다 하 우편배달원이 됐네 이거 대박이다 아 또 뭘로 변신할 수 있을까? 음 고양이? 고양이? 아니야 난 걔가 더 좋다고 공도 재밌겠는데 좋아 집중 우와 이거 웃기다 안녕 어 공이다 한번 시원하게 잡을까? 데이비드 공이 말을 하는 건가 축구는 최악이야 좀 말려야지 어 제프한테 문자가 왔네 데이트라니 완전 신난다 빨리 보고 싶어 어허 할 일이 태산이잖아 하루 종일 걸리겠어 아님 반지의 힘을 써볼까?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쑥쑥쑥쑥쑥쑥쑥쑥쑥 받아 아야 진짜 못하네 그래도 노력은 했으니까 자기야 안녕 이제 갈까? 비켜 아 안녕 아 설거지 중이었어 아까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맞다 데이비드 생일이지 아 일어났다 아 잘 잤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선물? 큰일이다 자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생일 케이크라고? 생일 축하해 어 어 누나가 내 생일을 망쳤어 데이비드 안돼 그만해 제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그럴 순 없지 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어 서둘러야겠다 케이크는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재료부터 찾자 시작해볼까? 일단 잘 섞고 오븐이 너무 느리잖아 자, 이제 다 됐다 우와 이거 내 거야? 응, 생일 축하해 한 입 먹어도 돼? 어, 당연하지 생일 축하해 이거 짱이다 랄랄라 마음이 편안해지네 아, 바로 지금이다 조심조심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 피웅, 피웅, 피웅 예감이 안 좋은데 으아악 으아악 하으 에하하하 허헤호하핫하 안 돼 다 잡았다 뭐야, 반칙이야 다 떨어졌잖아 이제 내 차례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안 되지 제발, 그건 안 돼 다시 해볼래? 난 가야겠다 얘도 챙겨야지 다시 다림질로 돌아가 볼까? 불이다, 큰일이네 퓨, 아마 눈치 못 칠 거야 인터넷으로 옷 좀 사야겠어 정신이 팔렸군 데이비드? 이상하네 간식 먹어야지 누나가 맨날 사탕을 숨겨두지 이번엔 어디 쓸까? 아하, 내가 다 가져가야지 초콜릿도 있다 초콜릿 추가요 과자는 어디 쓸까? 어, 빙고 누나 머리를 더 잘 썼어야지 엄마가 내 힘을 좋은 곳에 쓰랬는데 힘을 모아서 저 과자를 꺼내야 해 거의 다 됐다 성공이다 만세! 누나! 당장 내놔 시도는 좋았다 잠깐 그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자, 다 내놓으라고 못됐어 더 있잖아 재밌는 건 하나도 못하게 하고 이게 다야 언제 그려나 이 순간을 고대해왔어 볼륨을 높이자 으, 이거 마음에 들어 이 동작을 봐 연습 좀 했지 아, 무슨 일이야 이봐, 여기야 너무 배고파 저리가 흠, 어떻게 하지 아, 알았다 여보세요, 주문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신속 배달이야 가져갈게요 고마워요 흠, 맛있겠어 음식 여기 있어 먹어 어? 내 거야? 그래, 이제 불평 그만해 오, 와 계속 춤춰도 돼 오, 예 음, 기대되는데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맛있고 바삭한 감자튀김 정말 맛있어 보여 또 뭐가 있지? 그래, 맛있는 버거 정말 맛있을 거야 멈춰 버거를 내려놔 한 입도 먹지마 거기서 멈춰 이리 줘요 햄버거를 먹으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하지만 맛있어 으, 이거 좀 봐 맛있는 사과는 어때? 마음에 들 거야 마음에 들 거야 어서, 먹어봐 미쳤어 이걸 먹으라고 하지만, 하지만 매튜 한 입만 먹어 이 감자튀김을 먹을래 어, 안 돼 튀김은 금지야 잠깐만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사과를 얇은 조각으로 잘라 이렇게 우, 날카로운 칼이네 조심해야 돼 그런 다음 사과를 길게 잘라 감자튀김처럼 보이게 만들어 매튜은 절대 모를 거야 음, 멋져 이제 상자에 넣어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 음, 맛있겠다 얌얌 소스가 좀 필요해 딸기 시럽을 써야지 그릇에 채워 완벽해 보여 매튜가 좋아할 거야 어, 매튜 어? 네 거야? 우와, 감자튀김을 만들었어? 정말 멋져 빨리 먹어보고 싶어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우와, 군침이 돌아 우와, 정말 맛있어 더 먹을래 히히, 그럴 줄 알았어 모두 먹어야 돼 걱정 마, 그럴 거니까 믿기지 않아 너무 안 좋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도 망했어 이해가 안 돼 정말 큰일 났어 아니야, 상관없어 다른 할 일이 많아 으, 이게 뭐지? 한번 보자 매출 시험지구나 잠깐만 애플을 받았어? 어떻게? 모든 교과서를 검토했는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어, 뭐라고 했어 어, 그거 별거 아니야 장난해? 이건 내가 가져갈게 비디오 게임은 금지야 공부해야 돼 재미없어 제발 이것만은 이렇게 빌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날 믿어 재미있을 거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자 잠깐, 알았어 그렇구나 흥미로워 그런 다음 모두 합치기만 하면 돼 잠깐 매튜? 괜찮아? 으으으 꿈이 별로 안 좋아 아, 잠깐 내가 고쳐줄게 으으으 여기 무슨 일이야 이 괴짜야, 정신 차려 매튜? 무슨 일이야? 어, 웬즈데이, 안녕 시험 망쳤어, 이것 좀 봐 그게 다야, 내가 도와줄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안 돼, 하지 마 제발, 책을 내려놔 그렇게 싫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사탕을 사용해야지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 책을 열게, 그리고 사탕을 가져가 책 안에 넣어, 이렇게 해 페이지를 넘기고 똑같이 해 이봐, 내가 뭘 찾았는지 봐 사탕이야 사탕이라고 했어? 이제야 주목하는구나 공부하면 줄게 거래가 성사됐어 이제 훨씬 더 흥미로워 으흐, 음, 달콤한 사탕 맛있어 와,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계속하자 흠, 흥미롭네 사탕도 더 얻고 너무 쉬워 다음번에는 A를 받을 거야 모든 베이비시터가 똑같지는 않아서 더 재미있어요 베이비시터로 이니드와 왠지데이 중 누구를 선호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동영상을 더 많이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äg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